맛있다 이거. 달짝지 않아.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고. 맛있네 진짜 되게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맛있어. 저희는 정유라 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번호로 정유라 씨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서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부장 시키겠습니다. 저희 사람 분. 감독님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사람 밀어붙이 쳐. 어. 제가 때려. 이 사람이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애씨발 대신. 니 기사 바로 죽을까. 변경하려고. 얘기해 주신 분들. 3건. 3건 주대. 답변하세요. 지종국 씨. 아니 바로. 아니요. 아니. 1일을 신고해 주세요. 보세요. 자 보안 업체의 본점 출입 권한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중 서류를 토대로 해서 보안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숙지한 이후에 문을 개편해 준 것이지 그러한 서류도 없이 제 뒷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을 써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된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길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토르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의 종북이 있다. 저 배후의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압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에스원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 탐사 문을 닫아 걸고 정천수 아가리에 저희 더 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정천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예 시민과 함께하는 더 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정천수 씨가 그동안에 탐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 때 했는지도 좀 들었어요. 돈으로 얘기해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약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게 어디 강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신 이름으로. 네? X1. 당신 이름은 뭐냐고. 뭐하시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죽어오잖아요. 죽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채입자. 택배나고 사장님이 못 들어오거든. 이건.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안한 사람의 침입자. 이거 이거 보안해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업체가 있는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사기를. 네?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찍는 소리에서. 답변하세요. 기종국 씨. 뭐. 기종국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기종국 씨. 답변하세요.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라. 나가라. 당신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권이 모여있고. 왜 안 들어와?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는 없는데. 지금 권고. 지금 권고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른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비에 지금 저. 사백원. 어? 새껌 주제. 일비에 지금 저. 사백원. 어? 새껌 주제.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강진구 최양민 박대웅이가 말을 하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 계시는 시민이라면. 제가 시민이란 단어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깨어있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비 종교에 생각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맥북적인 믿음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이 강한 사람을 시민이라면. 자기들이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이 강한 사람을 시민이라면. 자기들이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이 강한 사람의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강한 사람을 시민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부르며 민주진보진영의 사람들을 기만하며 언론탄압 코스프레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강진구 일당이 나 정천수를 해임할 당시 불법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 의결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날을 승강기 앞까지 쫓아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막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이 나를 해임한 결정적 원인은 대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연봉 1억과 별도의 주재비와 교통비 지급만으로도 훌쩍 나의 연봉을 상회하지만 강진구는 그것도 부족하다 했다. 자신에게 약속한 법인 차량과 법인카드 심지어 운전수를 거로냈다. 그리고 1년이 후적 넘어간다. 나 정천수는 열린구함TV 회사 출입을 자지당한 채 회사 밖에서 집을 팔아가며 소송비를 대고 1년 동안 싸웠다. 이유는 오로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법인명을 열린공감TV에서 시민언론터탐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효라 반시했다. 또한 나를 불법으로 사내 이사에서조차 제명의 등기 처리해버린 그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강진구 일당은 법인 등기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시민언론터탐사란 이름으로 뽕맞은 연예인이 되고 기자란 이름으로 슈퍼책 국어를 하며 진보의 가세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에 몰두한 행위들이 모두 정의롭게 보였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민주당을 공경에 빠뜨렸고 일본 조르세티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이미지 연출로 시민파리에 성공했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나 정천수를 악마화했다. 온갖 멸칭으로 정천수 쓰레기 만들기를 해왔다. 합격력 휴조범, 횡령 배임범, 노래방 운영자, 사이버포주, 성매매 운영자, 심지어 숨소리, 소장수 등의 멸칭으로 인격 비하는 물론 허위사실과 명예의 손을 넘어 침을 뱉고 조리들림 해왔다. 하지만 나 정천수는 오롯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또는 지겹다, 그만해라, 같은 평끼리 싸우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따박따박 법으로 싸워왔다. 강진구는 끊임없이 신주발행을 시도해 자신이 일대주주가 되려 했다. 하지만 번번이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나를 위인해 집단 감금공동폭행을 자행했다. 나는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법정에서 입증했다. 그 결과 모든 경험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법원의 명령으로 임시주수총회를 열 수 있었고 신임사들을 선임해 합법적 이사회를 통해 법인을 잔탈해온 강진구 최영민을 대표의 의사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법으로 판판이 지게 된 강진구 일당은 이제는 하다하다 법원을 내가 매수했다고 하고 판사를 편사라 조롱하며 자신들 추종자들을 단속했다. 아무리 정천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덧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절대 정천수는 법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합법적 서류를 통해 보안업체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회사에 진입하자 이들은 보안업체 S1이 삼성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나 정천수 뒤에 삼성이 있다고 추종자들을 속였다. 그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막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자행했다.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죽어오잖아요. 우리는 택배하라고 들고 가든지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관한 사람의 침입자 이거 이거 보관해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업체의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한 거예요.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이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기종국 씨, 기종국 씨, 기종국 씨,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조항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모여서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껍도 지금 경험을 요청한다고 해요. 이 하나하나가 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이 길에 지금 차별권 새콤 주제에 이 길에 지금 차별권 새콤 주제에 현재 이들 중 최영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여성 시민기자를 그루밍하여 성비위 혐의로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자 자취를 감췄다. 정천수 씨의 말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뭐 무슨 사건 번호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라고 속는 거죠. 절대 사실 아닙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했거나 뭐 이 한간에 도는 사실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최영민. 그는 끝까지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표현했으나 피해 여성의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다. 그러자 그를 비호했던 강진구 박대웅이 만든 유탐사에서조차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진구 일당은 자신들 추정자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현혹하며 절대 정천수가 법인에 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어느 날 야반도주하듯 법인을 빠져나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 이른바 시민언론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그리고 법인 채널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방해를 일삼으며 자신들 추정자들을 단속 중이다. 그들의 말과 주장만 듣고 지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따른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상법은 제3자가 외부에서 해당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항조건이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에 대한 기록을 등기소에 가서 진행시켜야 한다. 즉 등기상법상 지난 9월 3일부로 만 3년 이사 임기가 만료된 최영민 정천수에 대한 등기처리를 하지 않은 강진구는 지금도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막무가내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말을 그들 주정자들은 믿고 있다. 강진구 스스로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했어야 할 등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지난 10월 20일 이사회에 강진구와 박대웅은 휴대폰 영상을 켜고 난입해 다짜고짜 반말과 삿대질을 해대며 이사회를 방해했다. 그리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을 강진구가 한다. 자신 스스로 회사의 최대 자산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공증을 옹툴 가시면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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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제가 당신한테 정식으로 이사회에 대해 말하라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 현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강진구 이사님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 이사회를 열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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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을게요. 네. 이거 회의로 해야 해요. 당신은 안간 아무것도 안좋아. 강진구 씨.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통장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1호 의안은 각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 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의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제 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오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이사야 지신 분의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다음 의사 발언권 제가 주문한 아니 회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회임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아니 왜 저는 될까요? 의사 발언권 저한테 이거 하고 하십시오. 아니 당신이나 좀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들지 마. 승인합니다. 여기 직무정지 사회가 어딨냐고 지금 찾아봐주고요. 자 4호 예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회임 사회하고 직무정지 사회에 대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서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회에 난입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총국을 벌였다. 그리고 법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더니 법을 논했다. 그렇게 둘은 부성사나운 행동을 하긴 했으나 이사회 성원이 되주었다. 강진구는 이사회가 끝나고 승강계 앞에서 권혁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빚더미에 올라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강진구는 이사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민형사 소송을 통해 빚더미에 올라 앉을 거야 라고 발언했다. 강진구 일당은 이 사건으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에 해당한다. 강진구 일당은 안정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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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나온 거 체크가라 그거 그렇게 하고는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저기 거는 반팔 아니 저기는 반팔티 사고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이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더 탐사는 무려 10억에 가까운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건물 시행사 측과의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베이커리 카페이자 오픈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자신들은 분명 빵집을 차릴 계획이 없다 하였지만 결국 거짓말까지 하며 공개 오픈 스튜디오라고 스스로 말하며 오픈을 합니다 거긴 빵집하고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빵집 베이커리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려고 지금 허가를 내신 거죠? 저희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 밑에 오픈 스튜디오 카페 그거를 지금 가지고 빵집은 무슨 빵집이에요 아 빵집은 없어요? 거기 저희가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고기는 아직 저희 네 저희 그런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사기업인데 네네 취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거 지금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2023년 3월 14일 더탐사는 회사 경영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대표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벤져스라 칭하는 그들이 행한 행보는 신주발이 굳이 갇혀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참석을 하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 정천수예요 네? 네 정천수예요 네 오늘 1시에 임시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네 예정대로 합니다 네 어저께 그 저기 가처분 나왔는데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단 그 회사 사장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저기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상 위기를 아 그러니까 그 이사회 차원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정천수 이사도 지금 뭐 100만원만 지금 저기 평균 51만원 부여하시고 대조로 네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이사로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조차도 가처분 인용이 낫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시에 참석을 해보겠는데요 아마 무슨 경영상의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경영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명의 대표 강진구 최영민이 물러나야 되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책임을 정가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시에 어찌 됐든 이사회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1층에서 저희 열린 광수위 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분이니까 55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면 올라갔으면 오우 짜증맞아 저흥이 차서 열받아 아 눌러봤어요? 아 눌러봤어요? 아 눌러봤어요? 아니요 아 눌러봤어요 보충하는 중 봉이 있겠지 뭐 2분이 있겠다고 쫓겨났으면 에이 뭘 쫓겨났으니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그럼 저편에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 오세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돼요? 예 잘 안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천세표에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주세요.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사람을, 사람을 해요? 아니 쟤니, 쟤니, 쟤니 쟤니, 쟤니 쟤니, 쟤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쟤니, 왜 사람을 치는 걸 아까부터 여보는 망보려고 밖에서 이사회는 그러니 뭐하세요? 이사회 한다고 이사회 한다고 전화할 만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전화할 만 있잖아요 어?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저... 법대로 하세요 정답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야! 정편수 폭행 행사 하지 마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니 입으로 급박아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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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됐습니다 어? 그냥 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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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딨어내고 내가 너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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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으zlich 저 무대 맞았습니다. 지금 폭행 2분으로 하겠습니다. 폭행 2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대열렉 한억원 스튜디오 엠소 30촌 808호입니다.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졸조수씨. 네네. 지금 덧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허! 네. 지금 안에서 큰소리가 나죠? 저 최영민이 일 것 같아요. 아주 큰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큰소리가 나고 싶어요. 털거리니까요. 내가 아주 큰일 Cathy. 나는 오늘 주문안이 있더라고요. 나 김혜egen의 사과에 나한테 있어요. 정철수 씨는 전혀 살던 사과에 난 안 있어요. 정인관 입에서 사과... 사과... 사과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인사해요. 잠시만, 안 전화해. 사과하면... 사과하고 이상하게 하지 마라고 연예인 연예인 어? 지금? 연예인 연예인 사람을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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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을 왜 이렇게 쳐 이사야 하고 갑시다 이사야 하고 갑시다 이사야 할 것 같아요 아우 저거 아우 저거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지금 최영민이가 뒤통수 한 대 가격했습니다 네 같이 갔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건 나중에 해야죠 아니 지금 원여를 왜 쳐 자 이사배 제외합시다 이제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 이사야 한 번 성이자 아니 뭐하러 왔어요 지금 잡아요 어?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시라고 어 왜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왜 씨 여자를 때려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요 너는 여자 때리니? 이사회하게 들어와요 아니 일단은 지금 당대 정리하고 이사회 지금 누가 때려 지금 여기에 녹음이 안 됐던 생각은 나는데 다 돼야 되어있습니다 부끄럽게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자 이사배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장례 정리하고 장례 정리하고 어 부끄럽게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사회 이사회하고 하지 말고 어디 그렇게 이사배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이사배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탱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합니까? 장례 정리하고,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안선한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하려고? 방송에서 인격살이를 했잖아.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 당신 인격살이를 해. 사람을 폭탱해놓고 무슨... 이게 이사회야? 안선한 실장님이 누구의 영향을... 바로 협박을 위한 감금 및 집단 폭행. 이는 마치 윤석열과 그의 검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검찰 사부 폭행을 행하여 그 폭거를 견디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윤석열과 검찰은 이를 언론을 통해 이재명 탓으로 돌리려는 짓을 했으며 같은 행보로 더탐사는 정피디를 협박 및 감금, 집단 폭행을 행하여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여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 정피디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피디는 이 일로 인해 뇌진탕 판정을 받아 급히 입원했으며 그 상황에서 정피디는 목숨을 걸고 영상 촬영과 녹취를 하였고 이날 있었던 이사의 증거 영상을 수차례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스스로 어벤져스라 치냐는 더탐사에 민낯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저들의 민낯을 보고 진실을 깨달아 더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공개된 증거 영상에서 저들이 카메라로 이사회의 상황을 전부 찍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CCTV와 영상 공개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탐사는 CCTV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과 열린공감TV에서 영상을 포화 멋대로 편집한 쇼츠 영상을 올리며 많은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더탐사 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8일날 작년 8월 28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사경을 헤맬 때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뒤에 10월 7일인가요? 작년? 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영상을 최근에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된,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길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 파트라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의 종국이 있다. 저 배후의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압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에스 원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 탐사 문을 닫아 걸고 정천수 아가리에 저희 더 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대학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게 어디 강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당신 이름은 뭐? 네? 백수원. 당신 이름은 뭐냐고. 뭐하시는 거세요?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누웠잖아요. 죽어요. 아유. 아유. 아세요. 우리는 최적을 안 되는 거예요.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안한 사람의 침입자니까. 이거 이거 보안해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한 거예요? 정화하면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적을 계속 찍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종국 씨. 뭐. 기종국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기종국 씨. 경찰 연락해가지고 그냥. 당신 나가. 나가. 당신 나가.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모여있고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권고 지금 기종 경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남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주일에 지금 그 400권 세권 주재. 일주일에 지금 그 400권 세권 주재.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공증을 엉털에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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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 본인 시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강진구 이사님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 이사회를 멀췄요. 앉으세요. 얘기 안 하셔보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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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을게요. 네. 이거 회의로 해야 해요. 강진구 씨.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통장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호 의안은 각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의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제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오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이사이신 분의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다음 아니 의사 발언권 제가 중요한 아니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의사 발언권 대표이사항을 보시고 하고 하십시오. 당신이나 좀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끊지 마. 승인합니다. 여기 직무정지 사유가 어딨냐고 지금 찾아봐주고요. 자 사후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해임 사유하고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여기 사유가 있냐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어딨어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사진행방에 아무리 정천수 씨가 그 법원을 저런 식으로 그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예 시민과 함께하는 덧담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네 명으로 한 걸 다섯 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작년 8월경 맞죠? 그 이후에 이제 강진구, 김상균 지현진 이렇게 셋이서 술 자주 마주로 다 잡다? 이게 사람들이 다들 술자리 이런 데서 김상균이가 좀 많이 많거든요. 김상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린공감TV하고 저탐사하고 싸우면서 어느 편을 드시려고 하느냐 아니 어느 편 들긴 뭐 어느 편 들여? 오른쪽으로 맞는 사람 편을 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열린공감TV가 옳기 때문에 저탐사하고 까불면서 그렇게 상당히 방해하고 엄청 친다 하시다가 이랬는데 그때 정확하게 김상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진구는 불법인 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경영권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진술을 했대요. 자기한테 사색해서 만났을 때 제보자 액수하고 정보주면서 그래서 법률저 문관되고 너무 싸우고 또 법제를 하신 분인데 지금 이게 경영권 분쟁은 이 저탐사가 불리하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강진구가 그랬대요. 몇 불법인 줄 안다. 강진구가 그랬대요. 몇 불법인 줄 안다.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경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고요. 진짜 아는데.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저한테 자를 다 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당신이 부쳐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인으로 한 얘기야. 그걸랑 그걸랑 얘기하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취재 비교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어떤 거품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10일حد에 쓴 거지, 인가! 개 Esto. 3. 기념타움 캐릭터 스푼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쏟아지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잠담했다. 그리고 쿠프풍은 참혹했다. 대선이 끝나자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과 경찰은 열린공감T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미래의 대통령에 도전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열린공감TV를 향한 언론 탄압을 개시한 것이다. 당시 열린공감TV 대표 나정천수 피디는 성실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시민포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초석을 놓고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딸 한지윤 양에 대한 입시 스펙사키 의혹 취재차 약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사이 한국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료라 믿고 미국 출장 바로 한 달 직전 각각 이사로 임명했던 이사들이 경영권을 찬탈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정천수 피디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내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했고 횡령을 시도했으며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 그 이후 1년간 나는 그들로부터 악마가 되었다. 당시 이사 3위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며 법인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른바 줄리 보도를 자신들이 발굴해 이뤄냈다 자랑하며 나를 법인에 단 한 발조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줬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사람한테 차를 다 준다고 했어. 어떤 의문의 얘기함. 법인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재하러 됐은 거지 인가.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어디 쳐. 어디 쳐. 이삼을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야 이 사이꾼 새끼야. 야 이 사이꾼 새끼야. 어디서. 니 기사 다 붙여줄까. 붙여줄까. 지금 일 번호까지 이용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거는 의거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있고. 의거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요. 어디서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거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진행판에. 이사삼위인은 회계감사 결과 회사 돈을 마구마구 자신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수억 원을 퍼주며 나를 향해 각종 민영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0여 건에 이른다. 그중 그들이 주장했던 내가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영사 고소 사건은 단 하권도 기소되지 못했고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그들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모두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마화에도 두 번에 걸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를 극복하고 따박따박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 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난 1년간 법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수십여 명과 함께 청담동 모초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언자의 주장에 의한 보도는 민주진영 사람들 약 70%가 넘도록 성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선동적 보도였다.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없는 카더라 보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악재가 되고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판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담동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엉뚱하게 논현동에 위치한 모 가수의 업소를 지목해 해당 가수와 한동훈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이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며 보안업체 CCTV 보관장치까지 뜯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 및 촬영장비 등을 몽땅 다 들고 절도에 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는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회사를 빠져나가며 회사의 자산을 들고 나가고 통장에 있던 시민 후원금을 모두 0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수십억이 넘는 회사 통장은 0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 언론 유탐사란 정체불명의 법인을 차리고 열린공감TV에 후원하지 말고 자신들을 후원하라며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티어 다시 법인명을 시민 언론 더 탐사해서 법원에 적법한 절차와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로 사명을 되찾았고 스튜디오와 법인도 되찾았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오늘 지난 1월 1일을 개국했다. 탐사전을 오늘의 첫 번째 보도가 바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제2국정농단 시리즈이다. 문제는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함께 보도했던 당시 언론 탈압 운운하던 243인방 등은 기소소차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정초수 피디만 언론이로서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압수수색 장면을 생방송을 켜고 슈퍼챗을 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적대적 감정에 있는 자의 초인종을 누르며 슈퍼챗을 생기는 모습은 조중동의 모습을 연장하게 했다. 선동에 쉽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경영권 분장과 일체 상관없는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혈안이 된 과거캐기 악마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나와 열린공감TV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불러 후원금을 몰아달라 시청자들을 보도했다. 정유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살해 목적에 따른 핵일 수송을 빗대 폐륜적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정의로운 검사 진해온 검사를 정천수의 검찰 빨대라고 몰아세웠으며 검찰의 진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의 성향을 위한 정부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이라 부풀리고 공격했다. 그리고 하다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서짐치 않았던 변이재댐과 연대하여 함께 방송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탐사와 열린공감TV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명할 여유가 없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호는 김건희 일거와 제2국정농단의 주범 김축식에 대한 취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재개는 지옥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립한 열린공감TV에 한 사람에게는 49%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에게는 방송 중 가운데 중앙자리와 모든 취재를 그가 한 것처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알게 된 IPTV 진출을 모색하던 사람은 그가 운영하던 방송사가 다음 달이면 당장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게 읍소했는데 그런 글을 저는 열린공감TV에 명의됐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셀럽이 되었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도록 외쳤던 메신저화됨의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그들에게 등에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49%를 나눠주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쓰게 하고 셀럽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이들은 저 개인 죽여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경영권 분장에 대한 이슈는 감추고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마화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한 번 악마라는 프레임에 씌우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목적의 테러 행위도 바로 그 악마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측하고 날카롭게 갈아소지한 칼로 공격한 김진석 씨 그 역시 아주 오랫동안 북우 유튜버에게 중독되어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알고 공격했을 만큼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 사람들은 그럴싸한 주장과 선동해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에 찬 대중의 증오감을 부추겨 오로지 주장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주장은 주장은 주장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짜 뉴스인데. 여전히 민주중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층이 약 70%가 사실로 믿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선일보 여론조사였어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중앙에서는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저쪽 후보로 나오면 땡큐라. 윤나땡. 윤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민주중앙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 세상은 우물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과 결을 같이하는 세력이 진보진영보다 더 크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윤석열을 2주 안에 끌어내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2주 안에 윤석열을 하여시킬 수 있는 스모킹건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2주가 아닌 2년이 지났습니다. 스모킹건은 존재한 건가요? 그들이 계속 쫓아다녔던 건 첼리스트의 입이었어요. 첼리스트의 입.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한동훈 민사배상. 저는 이거 분명히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때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재판 8월 21일에 나갈 예정인데 그 강진구가 반됐다면서요? 네. 강진구 씨가 첼리스트가 너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증언에 신비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첼리스트의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긴 게 첼리스트 말만으로 보도한 거거든요. 천방국 술자리 보도가.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첼리스트 말에 신빙성이 없다? 뭐야 대체. 한 입으로 어떻게 여러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이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2개월 낙으로 내리기는 커녕 지금 이렇게 한동훈마저 강력한 후보로 올라왔으니. 한동훈이가 이 한동훈 소송 이전에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는데 논현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청담동이 아니고 그 이미키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점이다. 거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던 장소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미키 씨가 심각한 손해를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키 씨가 폐소한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믿게끔 또 이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말한 게 정이다. 뭐야?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이미키에게 배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키 씨가 폐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담배 30년 핀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민사에서 다 폐소했습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배가 원인이라는 것을. 급발진 아시죠? 급발진 되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글발진으로 민사소송 걸어서 이긴 곳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급발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사고가 났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미키 씨가 이 보도로 인해서 얼마큼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다른 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여전히 한동훈의 몸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자기가 직접 그날 그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쪽 사람들,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뭐 민사에서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입증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참 이길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단 말이죠. 보도를 했다면 부존재의 증명을 네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둘짜리가 없었다는 부존재의 이유를 네가 증명하라. 언론사가 얘기 아니야.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보도한 건데. 한동훈이가 건 이 민사소송은 한동훈이가 패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진구를 미워하고 유탐사와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승소하게 되면 앞으로 관련된 의혹 보도들을 하는 모든 언론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로 인해서 한동훈의 몸집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 증거를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즐기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점점 전주진영이 니끼리 지지구 벗고 싸워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한 명이 있죠. 첼리스트는 2년 동안 악마화가 됐습니다. 아주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사생활도 다 드러나고 말이죠. 아니 첼리스트는 저기 동거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냥 만천하의 스피커로 전국에 올려 퍼지고 아주 국민시장년이 됐어요. 국민시장년이. 이 보도가 나갔던 2년 전에 그러니까 유탐사 더탐사죠. 이 법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열린감TV 법인을 강탈하고 시민을 넣은 더탐사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방송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인도 이제 피의자 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는데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지 사건에는 저희도 피의자 1위 자격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명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수족 혹은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오른팔이었죠. 되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한동훈이를 어떻게서라도 띄워야 했었고 한동훈으로 인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강진구라는 사람 보도를 했던 당사자의 멘토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평전 교수입니다. 그렇죠. 심평. 이 사람은 강진구의 멘토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의 멘토면서 강진구의 멘토야? 강진구한테도 직접 심평이 자신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심평과 윤석열과 강진구는 무슨 관계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습니까? 술자리는 있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이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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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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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장 김현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요. 김현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 또 사채업 이런 쪽에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구업 쪽에 네. 그럼 네 명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초청 받아가시게 된 거고 그날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저도 처음 주소를 받아서 찍고 가게 됐고 거기가 청담동인 건 맞아요. 음악을 하는 곳인지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오브리 해주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뭐 별로 힘들지 않게 신청받고 제가 연주해드리고 동대가가씨라든지 사랑투라든지 이런 얘기했지만 그날 연주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냥 그분들이 없었던 것뿐이지. 2022년 10월 24일 날 보도가 됐고 그날 낮에 김희경 의원이 국정담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때 보도가 될 때까지 저탐사 강진구 기자라든가 그쪽 측에서 첼리스트님께 연락이 온 적은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 반송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요?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 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서 그다음부터 받지 않았고요.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전 드릴 말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뭐 그날의 일 뭐 이렇게 물어봤지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순환의 그 녹취만 듣고 이순환의 얘기만 듣고 100% 무도를 한 거지 그렇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난데 네. 왜 그 제보자가 집에 있던 제보자 얘기를 듣죠? 왜 청담동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도 내가 했는데 저는 강진구는 진짜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얘가 사실은 첼리스트가 처음에는 내가 사실 그걸 이제 조중동에서 하도 먹잇감을 던져줄까 봐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최초에 전화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막 전화 급히 끊으면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급히 전화를 끊긴 했단 말이야. 이제 그 뒤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다시 이제 질의를 했을 때는 기자님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얽히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어디죠? 아니 그거는 보도하기 전이지. 보도하기 전 그 최초 전화는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끊었고 아 사실 아니에요 라고 끊었어요? 어 그러면서 끊었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김한배 대표처럼 반응을 보일까 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예 이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예 이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구원 TV 정천수 비디입니다. 열린감TV를 지켜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많이 불편한 오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열린감TV에 가장 많이 달리고 있는 저희가 방송하는 영상들에 가장 많이 달리고 있는 댓글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댓글들이 가장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너네 개인적인 건 법으로 알아서 조용히 하고 또 유탐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도 많았고요 같은 평끼리 같은 진보끼리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어제 유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슈퍼챗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됐었는데요 알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고 장시 후 관련된 녹취를 폭로한 강진구가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5위에 출석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슈퍼챗이 1등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라면 장시 후 관련된 녹취는 원래는 지금은 KPI로 바뀐 UPI의 전혁수 기자가 제일 먼저 입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취재를 하던 전혁수 기자가 장시 후의 발언 중에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은 새겨듣고 걸러야 할 부분은 걸러듣고 하는 분류 작업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장시 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영철 검사와의 어떠한 커넥션 혹은 또 플리바게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숙이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탐사라는 곳에서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장시 후와 김영철 검사관의 불륜 소재로 다루게 됐던 거였습니다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불륜 소재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유탐사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법인을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강진구와 최영민, 박대용 3인이 이 법인의 이사로 있으면서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1년 넘게 열린공감TV 이 법인을 시민언론 더탄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대표로 강진구와 최영민 두 명이 공동대표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최영민은 유부남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어느 한 여성시민기자를 그루밍해서 성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절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했던 최영민은 수사기관에 가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가서는 사적인 일이다 남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진구는 당시 침묵했고 지금도 강진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장시호 관련된 불륜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쏟아냈고 많은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정의로운 기자로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같은 평끼리 같은 진보끼리 제발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싸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양쪽이 균형있게 팽팽하게 서로 설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당한 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싸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탐사로 이름을 바꾼 과거 더탐사의 최강박은 저를 향해서 정천수라는 사람, 개인에 대한 악마화에 몰두를 했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너희 일은 법으로 알아서 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께서 이 열린국감TV 법인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들어봐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6월 어느 날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사 3위는 미국에 약 한 달 가까이 출장을 가했었던 저 정천수 대표를 이 열린국감TV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실시간으로 한 2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 명, 3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총 조회수가 60만 명이 이틀 만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정천수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법인의 돈을 횡령을 했고 배임을 했고 기타 등등으로 정천수라는 사람이 망명을 시도하려 했고 도망가려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2년 전 6월에 그 방송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정천수는 사기꾼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도대체 이 법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도 내가 단돈 만원이라도 후원을 했었던 열린구감TV 법인에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알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작년 10월에 다시 이 법인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최영민 강진구 박도영은 주식회사 열린공감TV라는 법인을 찬탈해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고 그들은 당시에 시청하는 시청자들한테는 전문 경영인 덕망있는 진보줄영의 인사를 모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표가 되게 해서 자신들은 취재만 하는 취재기자로 살아가겠다 라고 방송을 했던 걸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던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손을 들고 강진구 최영민이 각자 대표이사가 되어서 1년 동안 이 법인의 이름을 주식회사 열린공감TV에서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름으로 사명변경을 하고 이 법인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 법인의 이름은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이 장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손혜원 전 의원과 당시 더탐사 최강박은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지내왔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열린공감TV 법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한정당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단순한 의혹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정치 고관연층이라면 그 이후에 강진구 유탐사 채널에 자주 출연했던 사람들 변이제, 정철승, 기타 등등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나무당이 창립되었고 소나무당이 지난 총선에 비례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조용히 너네끼리 법으로 알아서 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조용히 어떻게 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셀로 보고 계시는 소송들이 열린공감TV 법인 찬탈 사건에 관련된 민사소송 내용입니다 총 23건의 내용이었는데요 총 23건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약 20여 건 정도가 당시 더탐사, 현 유탐사 범인을 만들고 있는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이 저 정치원수 1인을 대상으로 현 열린공감TV 법인의 돈으로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내용들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 개인의 돈으로 저에게 소송을 건 것이 아니고 이 법인의 돈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던 후원금으로 이 법인의 돈으로 저 개인을 상대로 위해서 저렇게 많은 민사소송을 걸어왔던 겁니다 저는 저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사소송을 다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저 많은 소송 더미 속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 한 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살던 자택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도 많이 모자랐고 부족했습니다 대략 그동안의 1년 남짓 소송 비용으로만 사용한 금액이 4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 채널을 2022년 9월에 시작하고 나서 제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한동안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저 민사소송 이외에 저에 대해서 저들은 악마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천수의 과거가 어땠다는 등 정천수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등 민사소송 즉 열린공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해서 패소하거나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병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천수라는 개인 메신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들은 저를 악마화하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 정천수라는 개인은 그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숨만 쉬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숨천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디자인 컨설팅을 하면서 한 한우 업체의 디자인 브랜딩 컨설팅을 해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저에게 소를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장수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작 제가 소를 팔아본 적은 다 한 번도 없지만 소를 파는 사람이 비난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홍성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홍성이고 저희 선선이 홍성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홍성에서 불법 노래방을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들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한참 인터넷이 이제 막 유행하던 시절 그 당시에 홈페이지라고 굉장히 많은 일반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저희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해왔었고 그거를 제가 디자인을 해주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두 시간 자기도 힘들 정도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잠들 정도로 정말 많은 업체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서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저를 포함해서 그때도 두 명의 동업자와 함께 총 3명에서 해당 디자인 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성인 채팅 사이트를 그분이 운영을 직접 여러 곳을 했었고 관련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메인 서버 3개를 각각의 대표 회사의 자택 후에 보관하게끔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서버에서도 여러 디자인 회사, 여러 회사들의 디자인 홈페이지들이 있는 서버를 운영하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또 성인 채팅 사이트가 있었나 봅니다 그게 걸렸던 겁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엄청난 많은 경찰들의 단속이 있었고 약 100여개 정도의 업체가 단속에 의해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되게 아픈 경험이고 아픈 기억인데 바로 그 3명 중에 한 명인 모 실장의 형님이 현직 검사였고 그분이 저에게 제안하기를 서로 어느 정도 형벌을 나누자 해서 벌금형 천만 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벌금형 천만 원을 내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인이 된 사람들이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들 중에서 일부 몇 명의 성인들이 약간 불법적인 채팅을 한 부분을 마치 제가 그것을 조정한 것처럼 저에게 사이버 포즈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저에게는 과거 어두웠던 과거였고 숨기고 싶은 과거였죠 열린공합TV 법인을 만들기 한참 이전 약 20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러한 벌금 천만 원 정과 기록을 허재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은 합니다 알다시피 누군가의 특정 정과 기록은 경찰, 검찰이 아니면 절대로 그 정보를 습득하거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허재현은 그 누군가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군모원인 충청이나 당시 강진구와 친분이 있는 몇몇 매체에게 흘려줘서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게 만들었고 보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탐사를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천수를 일컬서 사이버포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를 뛰어넘어서 미국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시민포탈 사업을 하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모금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략 18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8억 가까이 20억 좀 안 되는 그런 돈을 모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억이네요 그래서 강진구 일당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저는 그 돈에 손 하나 깎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슈킹해서 멕시코 등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 이들은 또 방송을 하고 그것을 추정자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게끔 말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열린공감TV에 대한 법인 강탈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가장 큰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총 23, 24가지 정도의 소송 중에서 이사회 주청 무효 소송과 저것도 역시 최강박 일당이 저에게 그런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강진구가 주식을 달라 주식을 달라고 증여 소송을 저한테 건 것이 있습니다 화면 좀 저에게 돌려주시겠어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회사입니다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겁니다 당시 강진구는 이 법인에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저 정천수를 대표회사에서 불법 해임하고 나서 자신이 불법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일대주주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바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천수는 이 법인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저에게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이제 와서 과거의 정천수가 나한테 주식을 주기로 했다 증여하기로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을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송만 봤던 사람들은 정천수가 나쁜 놈인 거죠 왜 주식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줬어 저놈 나쁜 놈이네 지가 혼자 다 먹으려고 들었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그랬다라면 그 강진구의 주장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실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다라면 절대로 강진구가 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1심에서 각하와 기각이 났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뜻은 그냥 인터넷에 서치만 하셔도 어떤 내용인지 정말 IQ가 한자리가 아니고서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각은 그냥 말 그대로 너희들이 건 소송은 너희들이 졌어라는 게 기각이고요 각하는 이건 소송거리도 안 돼 속된 말로 꺼져 이런 걸로 법에 소송 걸지 마라는 게 각하입니다 즉 각하와 기각까지 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패소를 하니까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항소심, 2심을 걸었다 한 번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정치선수는 많은 소송에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단 한 번의 2심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믿습니다 소위 민주진보진영에 계신다라는 시민이란 이름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누구보다도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로부터 눈과 귀가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제가 미국에 한 달 동안 6개월도 1년도 아닌 한 달 동안 한 달도 다 채우지 못했네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최영민 강중국 박대용 등이 저를 해임하고 불법으로 이 회사를 강탈했던 그 시기에 하나도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갑자기 미국이란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제가 가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0.74%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해하게 하고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해도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우물 안에 갇혀서 윤나 땡이라고 했던 겁니다 윤석열 나오면 어차피 땡큐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늘상 쳐다보고 있는 포털 포털을 제대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주제에 저같이 비루하고 이제 일개 시민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포털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주 작은 웹사이트 형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포털이라는 거대한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문화, 영화, 기타 등등 여러 검색기능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단순하게 정치라는 카테오리만 놓고 정말 진실된 뉴스만을 걸러서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포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누군가가 특정인이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단 지정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원대한 꿈과 생각을 가지고 시장조사차 한 달 가까이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합니다 영어조차 못하는 제가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선뜻 미국이란 나라를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바로 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이었고 전 옵티머스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이혁진이라는 사람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혁진이라는 전 옵티머스 대표가 어느 날 강진구가 저를 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이유는 2020년 그 당시에 열린감TV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었고 제가 당시 김두일 작가와 등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파헤치던 와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점점점 드러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삼부토건이라는 세력이었고 그 삼부토건의 갑자기 이계현이라는 이낙연의 동생이 대표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김건희 윤석열까지 자취가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혁진은 저에게 내가 김건희와 이혁 또 윤석열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총장님 일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념 바랍니다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내 대표님 잘 지내시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미국에 한번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웃음표? 네 연락해요 저 카카오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김건희와 이혁진이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유추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던 그가 저에게 미국에 오시죠 미국에 오면 자기가 산호세라는 미국의 산호세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IT 업체가 많다 그래서 기업가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다 정필이 이미 생각하시는 시민포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강진구가 저 이혁진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혁진이라는 사람과 인연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혁진의 말만 믿고 간 것입니다 갔는데 한 달 안에 이혁진이가 저 모르게 누군가와 또 솟다솟다 나누는 카카오톡 내용을 자랑하듯이 교민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정필이가 먹이게 될 게 뻔한데 라는 그 말을 한 시점에 강진구 최영민 박동이 저를 대표이제에서 해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저 이혁진에게 여러분들의 후원금 바로 이 법인의 법인돈 거액을 강진구가 보냅니다 이혁진 부부에게 이 법인돈으로 정천수를 제거해 준 명목으로 거액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기에 열린공감TV 정천수는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천수는 사기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여러 멸칭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숨천수 사이버포즈 노래방 운영자 여러가지 입만 열면 입벌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마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공 묻었다 열공 묻었다라는 말은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찐묻었다 라고 말한 그것이 연상이 됐습니다 열공 묻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난 1년 가까이 저 혼자 겨우 열린공감TV라는 채널만 살려서 이 범인에서 쫓겨나서 외부에서 증거를 토대로 방송을 하더라도 아 거기 시끄러운 곳 잘은 모르지만 시끄러워 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일상이 바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열린공감TV가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 전국 당시만 하더라도 다스베이다와 거의 견줄만한 실시간 시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추세로 가게 되면 100만 구독자도 곧 눈앞에 올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법인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점유형 적골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갈래 안 볼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 89만 명이었던 구독자가 71만 명까지 빠졌던 겁니다 강진구 일당은 그런 말을 합니다 89만 명까지 되는 구독자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냈다 정천수는 그냥 사회만 봤지 한 게 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취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많은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 법인에서 이 법인에서 저와 함께 최영민 강주급 박대용 4명이 방송을 했을 때 취재 아이템을 누가 가져왔고 누가 취재했고 누구 입을 통해서 방송하게 했는지에 대한 각종 증거는 수없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 영광TV 영상을 좀 주셔보시면 더러 보일 테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돌아와서 또다시 저희 열린감TV가 정말 힘겹게 힘겹게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다양한 특종들도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0만 조회수가 남은 것도 있었고 최근에 매주 월요일날 하는 정PD의 뉴스피디는 다양한 특종들로 인해서 10만은 기본이고 20만, 30만, 40만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도 어떤 매체도 어떤 정치인도 공론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열공 묻었기 때문에 열공 묻은 곳 괜히 내가 이해하겠다가 저쪽 추종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짜증나 싫어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외면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진실을 보도해도 저쪽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게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즉 차라리 무관심 열린검TV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특종을 보도해도 그냥 관심을 끊는 것 그게 정치인들한테는 도움이 됐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저는 충분히 정치인들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 즉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검TV 구독자뿐만 아니라 유탐사의 구독자들도 그들한테는 소중한 표인 겁니다 괜히 열린검TV 보도받아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다가 저쪽 표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또 저쪽 얘기를 받아서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면 열린검TV 또 구독자들은 이상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사숙녀들분들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쪽에 이른바 극성연렬팬층 같은 그런 층이 열린검TV에는 없어서 그런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일 년 동안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유탐사 과거 더 탐사 시절 때부터 그러한 추종 세력들을 여러 단톡방을 빌미로 모아오고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가 저한테 쏟아졌어요 노조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열린검감TV 법인을 만들 당시에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열린검감TV의 직원으로 선발하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열린검감TV 초기 법인부터 여기에 왔었던 2022년 4월까지 열린검감TV 직원 14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흔히 말하는 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진구의 처제 허경애라는 사람이 작가로 있었고요 대부분이 최영민이 자신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서 저에게 뽑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직원이 14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열린검TV 대부분의 직원들은 최영민의 사람이거나 강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 직원들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잠시 한 달 동안 가 있는 사이에 그 한 달 안에 또 몇 명의 많은 사람들을 최영민과 강진구는 이 열린검감TV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을 했던 겁니다 대략 11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저에게 소송해서 22대 0으로 패소하게 되자 처음에는 절대 열린검감TV 법인의 정천수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방송으로 떳떳이 얘기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하듯이 저희 열린검TV에 있었던 모든 장비 컴퓨터, 촬영장비, 조명장비 별별 것들을 다 뜯어갔습니다 하다못해 보안저장장치 CCTV 보안저장장치까지 그건 저희께 아니거든요 예스원이라는 보안회사 건데 그것까지도 제가 CCTV를 볼까봐 뜯어갔습니다 그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왜 그것까지 뜯어갔을까 그렇게 다 가져가기 바로 한 달 전 작년 2023년 9월에 10월에 이들이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9월에 이들이 강진구와 노조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진구는 사적으로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노조협약을 맺어놓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법인을 되찾은 정천수를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태클을 걸면 아마 이렇게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코치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도 해야 되고 보도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 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사 문제까지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 경영인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행을 했고 지방노조위원회라고 지노위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노위에서는 그 노조 즉 권지연 전 기자가 자신이 노조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노조가 어용노조 즉 당시에 강진구와 밀약을 해서 만든 어용노조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열린고감TV 법인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노위에서는 저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이게 중노위로 가게 된 겁니다 중앙노조위원회로 중노위로 가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중노위에서는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직원들은 열린고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전혀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아예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중노위에서 먹혔습니다 과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열린고감TV 직원으로 있었던 그들 중에 대다수는 저 정천수를 음해하고 모약하는 데에 많은 정렬과 시간을 쏟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중노위에서 먹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인 겁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얻어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국회 왜곡 해석해서 저지렸던 이들의 만행을 법의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이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증거를 토대로 그들의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월급 내놔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천수를 음해하고 모략질하는데 온 정렬을 쏟은 자들에게 월급을 주라는 겁니다 사실상 법적 판단은 모두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만으로 열린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 판단은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추종자들과 함께 한 판에 모두 뒤집을 것이다 라고 허언증을 남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사고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고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열린감TV 경영권 분쟁 사건에 있어서 최강박 일당은 저 정천수 개인을 상대로 여러분들의 돈 이 법인 돈으로 형사건으로 저에게 무려 11건이나 벌어왔습니다 제가 배임을 했다 횡령을 했다 사기를 시도했다 하다못해 월급을 가져간 게 횡령이다 라고까지 제가 여기서 월급을 받아간 게 횡령이랍니다 11건이나 저에게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건 명예훼손건들을 제외한 명백하게 법인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의 형사사건 11건 모두가 무혐의가 났습니다 단 한 건도 저는 송치가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금을 모아서 망명을 시도했다 착폭했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이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박대용이가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미국의 몇몇 교포들을 꼰득여서 그 미국 교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게 만들고 이혁진 부부가 소송을 하게 만들고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각각 네 곳의 다른 소송인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 모두 다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사기친 놈 미국 교민들 돈 슈킹한 놈 이로 저를 인식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들에게 형사사건으로 뭘 했느냐 하나 했습니다 하나 저들은 저에게 명예훼손소 사건으로도 그 11건 이외의 수건을 또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무혐의 난 것도 있고 송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기소가 됐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강진구가 황모 변호사의 아들 집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 보도를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황모 변호사라고 지칭을 했는데 검찰이 황모 변호사가 황희석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황희석이라고 바람을 한 적이 없어요 황모 변호사라고 했는데 황희석으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도 침소봉도에서 갑자기 많은 사건들을 검찰이 기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최근에 다탐사와 유탐사를 추정하는 여러 유튜버들 중에서 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정의 TV라는 곳에 김한매 씨가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을 했었는데 그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손해온 카르텔 중에 한 명이 김한매인 것 같다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고 그거를 검찰이 또 기소를 했습니다 손해온 카르텔인 것 같다 당시 김한매는 카르텔일지도 모른다라는 저의 의혹 보도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도 침소봉도에서 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김건희에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즉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 김건희를 줄리라고 불렀다라는 명예훼손 사건 소위 줄리 의혹 보도 사건을 저는 언론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제보자 안혜욱 김태희씨도 함께 피의자 자격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총 5번 정도 현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 옆에는 강진구도 최영민도 박대웅도 없습니다 그들이 줄리 파리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철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최강박의 배임 횡령액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저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지만 이들이 돈을 아주 교묘하게 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들이었습니다 저 후원금들 가지고 저들이 했었던 일들을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하기도 민망하고 정말 창피한 일들을 했습니다 일례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 근처에서 브런치 커피를 마시고 유의컵 택시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술 한잔하고 그게 거의 매일 체바퀴 뚫듯이 자기 일생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돈을 여러분들의 후원금인 법인카드로 했던 겁니다 그런 금액 포함해서 대략 20여억 원에 이르는 돈을 베임하고 횡령을 했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큰 돈은 제보자 액수로 빌리는 지현진이란 사람에게 준 돈입니다 수억을 빌려주고 수억을 후원해줬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이나 넘는 돈들을 지급했습니다 그의 대가가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탐사 취재를 한다는 강진구가 탐사 취재를 해달라고 지현진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현진이란 사람이 과연 뭘 탐사 취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법인을 강탈하고 찬탈해서 1년 동안 앉아서 했던 그들의 보도 내용 기억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르세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IAEA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먹었다라는 제보자가 있는데 그게 일본의 조르세티라는 사람이다 그거 두 개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은 조르세티라는 사람의 조자도 끊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된 소송이 없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그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물어다 준 취재 아이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뭘 지현진이가 이 당시에 더탐사에게 취재의 명목으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타가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현진은 현재 일본에 가 있다고 합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법인 돈을 여러분들의 시민 돈을 자기 돈 쓰듯이 물 쓰듯이 펑펑 써댔습니다 그들이 쓴 돈이 1년 넘게 약 7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명백한 배임 횡령 혐의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사용했는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직원 해봐야 꼴랑 1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법인에 왜 67장이나 되는 60매가 넘는 법인칸들을 발행해야만 했는지 직원 이외에 누가 사용을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 이내에 8월 이내에 민형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도 그들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탐사 더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단톡방을 만듭니다 아마 저희 열린검티비 시청자분들 중에서 익숙한 이름들도 눈에 띄실 겁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최한우 그리고 김성수 등도 눈에 보이죠 아 저기 슈퍼마린 이성열이라는 사람도 보이네요 그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진보진영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송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댓글들을 달고 있는지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문제는 현재 열린검티비 법인을 강탈하고 열린공감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개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제 개인 채널을 이 열린공감티비라는 법인에 대여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이 저를 대표해서 쫓아내고 나서 제 개인 채널인 열린공감티비 채널을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 그전에는 이런 말들을 했었죠 제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했다 그런데 저희 열린공감티비를 쭉 추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밀번호 변경을 제가 먼저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최영민이가 먼저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차치하고 열린공감티비라는 채널로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사명도 변경하고 시민언론 더탐사 처음에는 시민언론 열린공감 시민언론 열린공감 이라는 시열공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기억을 한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민언론 더탐사로 이름을 손혜원씨가 바꿔주면서 브랜딩 해주고 네이밍 해줬죠 그렇게 해서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매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안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념적 분쟁은 다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전부 다 아웅다웅 싸웁니다 그 많은 유튜버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유튜브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특정 유튜버의 수익을 금지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채널이 그만큼 악의적으로 무언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아 기분 나빠 이 채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 그 채널의 수익을 창출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했었나 봅니다 결국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스튜디오 더탐사라는 채널을 팝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로 슈퍼챗과 그리로 후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층은 정말 고치가 아파 너무나 아픕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후원금으로 자기들 어벤져스 놀이를 했던 겁니다 1층에 한 번이에도 와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권지영 등등 자신들의 사진들을 대문짝만에게 프린트해갖고 여기저기 곳곳에 보이는 곳에다가 사진을 도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어벤져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5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매달 매달 까먹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1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회생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보증금마저 다 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그나마 집기들까지도 다 뺏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뺏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참 깜깜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1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묘책이 있다라면 좀 알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현재 열린감TV 법인을 찬탈해서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들이 법인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면서 이 채널이 법인 채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채널이 아닌 법인 채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채널만큼은 들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맹점을 찾아낸 겁니다 바로 구글에서 2차 보안 인증을 한 사람을 최종 지인으로 본다라는 그 맹점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도 휴대폰에 채널을 만들어 보신지는 아시겠지만 2차 보안 인증이 온 사람이 인증을 눌러야만이 그 채널에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주식회사 열린감TV의 법인의 채널로 시민언론 더탐사의 채널이 맞다라고 인정은 했으나 2차 보안 인증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보안 인증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유령처럼 보이는 누가 쓰는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내가 썼다라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한 멍청한 사람이 거의 매일 도배하듯이 저 정천수에 대해서 그리고 열린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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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4명 이외에 김두일 작가도 포함이 됩니다 김두일 작가는 열린감TV 소속 직원은 아니었죠 한때 처음 열린감TV 법인 강탈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말에 속아서 정천수를 사기권으로 인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진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열린감TV와 함께 또다시 손을 잡고 여러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어린 사과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던 김두일 작가가 증거를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최강박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나를 사기쳤고 정천수를 사기친 거 아니야 라고 증거를 토대로 보도하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자 김두일 작가를 또 악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두일 작가의 과거를 들추고 가정사를 들춰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낙곰수의 한 멤버였던 김흥민 이사장 평화나무의 김흥민 이사장도 아니 유탐사가 이긴다며 유탐사가 정천수에 비교해서 많은 증거가 갖고 있다며 법으로 다 이길 수 있다며 그런데 결과가 왜 22대 빵으로 지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하자 이들은 김흥민 이사장을 향해서 악마화를 합니다 그분은 목사예요 목사를 악마화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그들의 채널 그들이 뺏어간 더탐사 채널 유탐사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탐사 채널의 커뮤니티에는 그런 글을 잘 안올려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더탐사 채널에만 글을 올리는데요 대표적인 거 보시겠습니다 정천수가 강진구 공격을 숨쓰듯 하는 이유 아주 참 도덕적으로 비난이 예상되자 강진구 악마화에 집중하고 있다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정천수의 법인 사유화 언론 법인 사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좀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열린감팀의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시작할 수도 않았고 재단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스타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스타파는 공익법인이죠 그런데 열린감팀은 처음에 주식회사를 시작했던 이유는 창립자인 정천수의 어떠한 창립의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후배 권력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경호처럼 그래서 주식회사로 운영을 진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열린감TV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인 회사인 겁니다 그랬던 회사를 뺏었던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천수가 법인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묻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진구가 열린감TV 대표가 되면 사유화가 아닌 겁니까 최영민이 열린감TV 대표가 되면 사유화가 아닌 겁니까 정천수가 열린감TV 대표는 사유화고 강진구 최영민 박도영이 열린감TV를 운영하면 그거는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겁니까 또 보겠습니다 요즘 정천수의 심리 분석 유탐사가 강남으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심술보가 터짐 수송비가 자꾸 늘어나서 직원도 월급죽이 버거워지고 있음 저건 맞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쭉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혹시 이 방송을 유탐사 직원이나 저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본다라면 아들한테 혹은 딸한테 맡긴 겁니까 초등학생 자녀들한테 제가 초등학생을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초등학생이 있어도 적어보다는 잘 쓸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PD수첩에서 사이버레카에 대한 피해자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보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특히 김두일이라고 썼습니다 저거에 대한 저 글에 대한 수준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숨천수와 악마 목사의 콜라고 저기서 악마 목사는 아마 김영민 이사장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1번에 보면요 정천수가 20대0으로 이기는 게 사실도 아니거니와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 소송에 있는 소송 번호만 다 검색을 해봐도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가짜랍니다 저 말을 하면 또 추정자들은 믿어요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시 소송에서 이심 항소심을 했다는 거죠 정천수가 지면 정천수는 한방에 죽는다 참 저런 말을 쓰면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많은 글들에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달렸고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몇몇 댓글들을 보겠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천수 일당의 열린 공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에 혹한 것인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조입할 명박이 줄리는 니꼬로 천수다 제가 줄리고 제가 명박이고 제가 조입하는데 왜 제가 줄리 관련된 보도를 하고 제가 왜 이명박 관련된 보도를 하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숨천수 제값 받기를 기다리는 마음 소장수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저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최강박 사건 때문에 출국금지가 된 게 아니고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한동훈이가 저를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숨천수 깨소금 꼬시다 천수야 폐하포 뭐 이런 글들이 쭉쭉 달렸습니다 제가 현재 보여드린 글들은요 그나마 정말 쓰레기 같은 욕지거리 글들은 제외하고 읽을 만한 내용만 추려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속에서 심심하신 분들은 저쪽 채널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들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유탐사 어벤져스를 모집한다고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직원들이 부당해고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이들 유탐사 어벤져스라는 팀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미션은 유탐사를 수호하고 유탐사를 보호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탐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조직적 비밀활동 댓글 부대를 모집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로 최근에 많은 댓글들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하고 있는 특정 보도에도 특정 내용과 전혀 무관한 특정 보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영상의 댓글로 숨천수 죽어라 나쁜놈 지옥가라 그리고 메일로까지 저희 제보 메일로까지 보내옵니다 읽어드리기가 참 무한대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게 저들의 수준인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추종자들은 저렇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저들 바로 최강박 일당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 허재현을 한번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같은 경우에는 열린공감TV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자들 특히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샷을 꾸준히 유포하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거는 김기현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공익 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많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김기현 변호사님 응원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열린공감TV에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니까 그 김기현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주로 저에 대한 의미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KJ라는 사람은 권지연의 KJ로 추정이 됩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공감TV 해직 기자입니다 무료를 무릅쓰고 보냈습니다 정의로운 행보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앞에선 시민언론 탄압무 PDF 파일을 보냈는데 저 문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허위사실로 가득찬 비방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를 저희 열린공감TV에 출연하는 출연자들한테 무작위로 보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정천수 열린공감TV 운영자의 검증에 나선 이유라는 어떤 글을 만들어서 써서 여기저기다가 유포를 하고 자신들의 매체 리포엑트라든가 기태등에 업로드했나 봅니다 저거를 또 저렇게 마치 기사 형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기사 출신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열린공감TV 출연진들한테 배포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린공감TV에 출연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알린다고 아예 공지까지 합니다 정천수는 이번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의 검찰 수사를 뒤에서 도왔습니다 검찰 내부 설명을 들었고 증거는 제가 곧 공개할 겁니다 출연은 자유인이 부디 알고 출연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 더 다른 글을 하나 볼까요 아 이거 아니네요 아 그거는 빠졌네요 네 이걸 볼까요 그냥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검찰 수사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말에 의하면 제가 검찰 빨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허재연이가 누가 빨대랩니까 저 말을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찰 수사를 뒤에서 도온 사람이 저라는데 그 내용을 알려준 검찰이 허재연에게 알려줬다는 그 얘기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로 인해서 조직적인 업무방해 결국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참고 참았는데 일반인들 특히 추종자로 불리는 사람들 다탐사 유탐사 강진국 일당의 추종자로 불리는 아까 그런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가급적이면 눈감아 버리고 뭐 충분히 내용을 모르시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잘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열린검티 구독을 취소하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사고는 2022년 6월로 멈춰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더탐사 유탐사의 방송만 본 사람들은 정천수는 당연히 사기꾼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민영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도가 지나치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민영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관용 없이 일벌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더탐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초등학생 수준 이하로 글을 끄적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재밌는 거는 저 관련된 커뮤니티 게시판 관련해서 몇몇 곳에서 고발을 했나 봅니다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도무지 참다 참다 못하니까 고발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는데 저들이 피의자 자격으로 와서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쓴 게 아니다 나는 모른다 누가 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발자들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걸로 추정됩니다 라고 특정을 했겠죠 그 특정된 사람들을 경찰이 불렀더니만 내가 쓴 게 아니다 누가 쓴지 모른다라고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더탐사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유령이 썼다 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결국 들통납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정치를 만들었다 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사이버레카들도 최근에 줄줄이 다 구속된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 민영사 소송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업무 방해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감TV 경영이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탐사가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처음 열린감TV 법인을 되찾았던 작년 10월경에 은행 잔고를 열어봤더니만 0원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눈 씻고 찾아봤어요 설마 0원을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 양심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은행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비는 다 들고 나갔어요 저희가 새로 지원을 고용해도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돈 주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중간에 또 증자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렵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1억 2천만원에 대한 돈을 또 여기다 넣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악마화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황이 없었어요 그 악마화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확장성을 갖자 열공 묻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훌륭하신 출연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러한 부분들이 희석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열린공감TV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답답할 만큼 정말 답답할 만큼 열공 법인 강탈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조용히 법으로만 진행을 했으며 새로운 출연자들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방송을 1년 넘게 1년 가까이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 열린공감TV를 쭉 지켜보면서 경영권 강탈 사건을 봐왔던 정말 열린공감TV 찐팬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후원했느냐 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로 각종 SNS로 내가 이러려고 당신 후원했는 줄 아느냐 왜 유탐사 더탐사 처벌하지 못하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꾸준히 알려라 왜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느냐 저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당신을 악마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입을 꾹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연자들을 토대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더 확정성을 외연 확장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정말 훌륭하신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최근까지 아침 방송도 할 수 있었고요 시사위크 열흘만 카페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그 어떠한 유튜버는 고사하고 레거시 미디어조차도 도난 된다고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고함TV가 정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소멸위기 이에 관련돼서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방송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솔의 도파민수다 윤성원의 언박싱 스토리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 출연진들한테 앞서 보여드렸던 김기현 변호사한테 보내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가지 음해성 SNS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 민주당까지 찾아와서 비토를 하고 열공에 출연하지 말라고 압박을 행사하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때로 몰려가서 저 출연자들의 SNS에 댓글을 달고 대부분의 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한 표가 소중합니다 유탐사의 추종자들도 결국에는 저들한테는 한 표입니다 자신들의 SNS에 와서 열공에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저러한 이유를 달아가면서 욕을 하면 그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열공 묻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출연자분들한테 너무도 죄송할 일이었습니다 열공의 외연확장을 위해서 어렵게 모셨던 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열공 묻은 사람들로 인식되게끔 욕을 먹게 하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정말 가슴이 아팠고 무어라고 출연을 하셨던 출연진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겨로 인해서 열공 묻었다라는 소리를 저분들한테 듣게 할 수는 없을 노릇입니다 저분들이 정치를 정말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아마 한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쯤에 새로운 신규 채널을 오픈을 해서 그 새로운 신규 채널에서 현 프로그램들 시사위크 열현만 카페 지역소멸 위기 극복 체트 등을 그 새로운 채널에서 열공이 아닌 열공 묻었다라는 소리가 듣지 않도록 새로운 채널에서 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 새로운 채널은 저 정치원 수라는 기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주식을 갖거나 경영권을 갖거나 어떤 형태로라도 관여를 일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완벽하게 열공과는 별개로 별도의 법인과 별도의 채널로 운영이 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그 채널로 옮겨가서 방송을 하시는 출연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명이 확정이 되고 채널이 만들어지면 저도 한동안 새로운 채널을 구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방송을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열린검TV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의 입지를 구축을 하고 취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열린검TV가 굉장히 많은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일가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에 대한 서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면서 엄청난 취재들을 해서 보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도 그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도 공론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공 묻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짐작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잠을 줄여야 하고 주말도 없이 쉴 틈 없이 정말 1분 1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열린고함 TV를 지켜봤던 열린고함 TV 후원자나 구독자분 중에서는 본인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천수의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또 송토로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항의도 해오십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를 후원했는 줄 아냐 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얘기를 또 그 비토를 다 한 분 한 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오늘 처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끔 제가 방송을 하다가 말을 조금 어느라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많이 심해지면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거나 말을 어느라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도 해야 되고 대본도 만들어야 하고 증거도 수집해야 하고 방송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 법적인 문제도 대응해야 하고 틈만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재판장에도 가야 하는데 또 새로운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무려 2년 가까이 깔고 앉아 있었던 의협이 저를 고소했던 사건을 2년 뒤에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허재현이가 자신이 마약을 투여하겠다라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적 시의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적 시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그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이 났습니다 그러자 허재현이가 검찰로 이의제기를 했고 검찰이 그거를 덥석 저에게 약식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벌금을 내게 되면 윤석열 김건이 관련된 동일한 사건 명예훼손 사건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항소합니다 제가 검찰 빨대입니까 누가 검찰의 빨대입니까 최근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그동안 총 3차례 정도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어느 한 제보자가 이낙연은 김건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라는 주장이라고 주장이라고 텍스트로 엄연하게 썸네일에 박어석까지 보도했던 내용을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 행위로 고수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또 대리로 부천 시장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자 허지연처럼 똑같이 검찰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 기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쳐서 기소당했습니까 미국의 교민들 기금을 슈킹해서 그 사기 혐의로 혹은 이 법인의 돈을 슈킹해서 횡령 배임 혐의로 무어로 제가 기소를 당했습니까 다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무혐의 받았던 내용들 무죄 받았던 내용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누가 검찰의 빨대입니까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당분간은 화면을 보시면 월요일에 정PD의 뉴스피드 화요일은 고일석 김기현의 앞담화 수요일에 취재공책 목요일은 아마 투킴스가 한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쉬고요 토요일날 경제단설전 일요일 쉬고 이렇게 아마 당분간은 방송이 정규시간 9시에 보도가 될 듯 싶습니다 금요일 일요일은 아마 요약방송이 나가거나 다른 영상으로 대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분간 저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를 해보셨거나 혹은 유튜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릭당 조회수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략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클릭당 비용이 광고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프리미엄 회원으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한 달에 만원인가요 2만원인가 얼마를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안 봐도 안 봐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 광고를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 측에서 영상에 삽입해놓고 있는 그러한 광고를 강제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광고 비용이 클릭당 1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1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 30만 정도의 영상 수익금이 나옵니다 10만 조회수 여러분들 만 명 한번 줄 세워보세요 만 명 저 뒤에 사람이 보이는지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유튜버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2, 30만 원 수준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방송을 할 때마다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10만 이상 조회수 나오는 게 여간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최근에 열린감TV는 정말 꾸준히 많은 특정들을 보도해서 대부분의 특정 보도들은 1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 클릭당 광고비를 주는 출연비조차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유튜브계에도 특히 민주진영의 정치 유튜브계에도 출연료가 상당히 고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경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열린감TV 법인을 되찾았을 때 법인 잔고가 0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강진구 일당이 유탐사라는 채널을 만들면서 더탐사의 후원자 명단을 빼돌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세 차라나 발송을 했습니다 열린감TV 구독을 후원을 취소하고 유탐사를 후원해달라고 그 문자 받으신 분들 1번 눌러주십시오 혹시 강진구 일당으로부터 열린감TV 후원을 취소하고 더탐사 유탐사 강진구를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1번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로 인해서 세 차례나 그 문자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후원자가 떨어졌습니다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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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1번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 열린감TV는 광고를 하지 않는 매체입니다 정치 유튜브 매체 중에서 광고하지 않는 매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을 씻고 꼼꼼히 한번 보순이 진보이 정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매체 중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매체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광고 이외에 채널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광고를 하지 않는 매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타파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후원금만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열린감TV도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한테는 뉴스타파가 일종의 벤치마킹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엎질러서 홈쇼핑을 만들고 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더탐사 유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일당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 뒤에 이 뒤에 이 LED로 이태원 희생자의 미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 뒤 LED로 이태원 희생자의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떡볶이 광고를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아마 유탐사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감TV를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라리 광고 받아라 광고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말고 오로지 후원만 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것만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 문 닫게 생겼는데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때도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광고라도 정말 받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내일모레 구독자가 90만이면 뭐합니까 광고주들이 열공 묻는다고 광고 안 주겠답니다 거기 광고하면 유탐사, 더탐사 추정자들로부터 공격당한다고 광고 못 준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싶어도 아무 광고나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검증된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광고주들이 열공 묻는다고 광고 못 주겠답니다 이제 열린공감TV가 버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후원금만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 몇 분과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저를 도와서 1년 가까이 함께해줬던 열린공감TV 식구 몇 분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가 다시 보도전문 채널로 재도약을 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진실을 증거를 토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십사 읍소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흐르고 내리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 1005-704-387412 그리고 ARS 1877-0809, 1877-9503으로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정기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열린공감TV의 열공마크도 달아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해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유탐사와 유탐사 신도들은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정천수가 무너졌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이긴다라는 대명제를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많으신 분들이 슈퍼시셋도 쏴주시고 격리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열린공감TV를 다시 재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열린공감TV 경영권 강탈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꾸준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과거 영상들을 다시 재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 번쯤은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증거를 봐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동으로는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대명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린공감TV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잘은 모르지만 시끄럽고 잘은 모르지만 같은 편 끼리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윤석열과 잘 싸우고 있는 유탐사를 왜 그래 너나 잘해 조용히 법으로 해결해라 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편한 댓글이 보인다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열린공감TV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손으로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단하신 분들은 아마 열린공감TV 다시는 볼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빠르면 2, 3개월 이내에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 비슷한 시청자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당분간 매주 목요일 9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린공감TV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묻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별로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목요일 날 이 시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쉬어가든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방송을 통해서 현재 제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댓글이 달린 거 보니까 과거에 열린공감TV를 오해하고 또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반성한다 후회한다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댓글을 다신 걸 보고 참 마음이 착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지금 저 개인적으로 제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좋지 못해서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병원으로부터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말을 어눌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머릿속에 하얗게 돼서 어떤 단어를 써서 말을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천수 저 사람이 조금은 지금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 오는 경우가 많고 머리도 많이 좀 어지럽고 구역질이라고 하죠 헛구역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가족이 저를 붙잡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여름검TV 정말 찐팬 여러분들이 저를 잘 다독여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 9시 이 시간에는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열린공감TV와 저 개인 정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가 곧 90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열린공감TV가 2020년 9월에 언론 법인안을 했고요 지난 2022년 6월에 법인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법인을 찬탈당했고 1년 넘게 이 법인은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강진구 최영민 박도용 등이 이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열린공감TV 채널은 구독자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2년 6월 어느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강진구 최영민 박도용 4명이 앉아서 저 정천수가 미국에서 사기를 쳤다 미국 기금을 미국 교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횡령을 시도했다 등등의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 법인 자금을 또 횡령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말도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만 명 가까이 제가 이 방송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당시 최영민 강진구 박도용의 말만 믿고 저를 사기꾼 취급을 했었던 것들 아마 많이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망명을 시도했다 항상 매번 제가 뭘 시도를 했대요 배임을 했다도 아니고 배임을 시도했다 횡령을 시도했다 망명을 시도했다 뭘 그렇게 제가 시도를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그들이 저에게 형사상으로 민사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소송을 걸어왔죠 특히 형사사건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미국에서 기금을 횡령했다 배임을 했다 하다못해 회사의 공금을 또 횡령을 했다 책 인세를 횡령을 했다 월급을 또 배임 횡령을 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여서 특히 이 미국 기금 모금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교민들 몇 명을 또 꼬드겨서 그들로 하여금 저를 또 고발하게 만들고 이 법인에서도 시민언론 더 탐사란 법인에서도 저를 고발하고 박대용이가 개인 자격으로도 고발을 하고 해서 같은 사안으로 세 군데에서 고발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형사사건이 제 기억으로 총 11건이었는데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했던 제가 배임했다 횡령했다 사기를 쳤다 이러한 이 열린공감 TV 법인 사건 관련한 모든 형사사건은 무혐의가 난 겁니다 현재 강진구 일당이 정철수가 몇 개 형사사건은 기소가 됐다 뭐 사건이 송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방송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방송된 것들 관련해서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이 또 명예훼손 사건으로 저를 비화시켜가지고 많은 고소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예 현재 기소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황모 변호사 황모 변호사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한 것을 검찰이 황희석 변호사로 들린다 라는 억지 기소를 해서 현재 이제 재판을 곧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김한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정의 TV라고 뭔 사법정의를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저런 행위들을 했었죠 특히 뉴 지모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탐사를 지키는 모임 뉴 지모의 대표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을 하면서 열린공감TV 법인 관련한 이런저런 일에 참견을 하고 방송을 하고 심지어 저희 등기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로 방송을 하길래 제가 당시에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방송을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했던 사람들은 상호명을 시민언론 더탐사로 바꿨을 때 그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상호명과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해준 사람이 손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었던 황희석 혹은 또 안원구 또 손혜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당시에 강진구 최영민 일당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이들이 어떠한 신당창당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 추론에서 방송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김한매를 일컬어서 손혜원 카르텔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저를 고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검찰로 또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보통 이런 정도의 발언이면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혜원 카르텔이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검찰이 최근에 또 그걸 기소를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이낙연 씨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이낙연 측근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이낙연이가 김건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라는 한 제보자의 주장을 썸네일 제목의 주장이라고까지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고 그거와 함께 묶어서 함께 묶어서 세 가지를 한 명의 검사가 세 가지를 하나의 기소사건으로 담아가지고 최근에 저를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그거 외에 이 경영권 관련해서는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형사상으로 제가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제 형사적으로 뭔가 이들한테 했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당시 더탐사를 차지하고 있었던 최강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저를 막 못살게 굴면서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마마라든가 기타 등등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일일이 다 대응하느라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방송도 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고 방송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보를 취합해서 방송을 하거나 보도를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정말 열심히 현장을 뛰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열린구감TV가 어물한 시기였죠 1년 동안 제가 이 법인을 쫓겨나서 혼자 개인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스튜디오를 꾸며가지고 혼자 방송을 할 당시 그때는 권혁 기자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해서 보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도 꽤 아까운 보도들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잘 잘 그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재업로드를 해볼까 재편집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최영민 강진구 박대홍에 관련된 형사사건을 딱 한 개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이 하나도 없던 열린감 tv 주식이 빵이었던 강진구가 신주발행을 하면서 주가 조작 비슷하게 저가 신주발행을 해서 자신이 일대주주가 됐다고 또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가 신주발행 주가 조작 비슷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가 남양주 부프 경찰서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받아보더니만 사건의 크기가 매우 크다고 부프 경기부프경찰청으로 보낸 거예요 상급기관이죠 그래서 상급기관인 경기부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송치한지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4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검찰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을 깔고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검찰 경찰 관계자분들 계시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년 3, 4월경에 경찰이 사건이 되게 크다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깔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바로 기소를 하시는 검찰께서 왜 저들 사건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알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이 되어서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제가 대구에서 있었을 때 대구 건설업자와 함께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줄리우 욕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건을 병합해서 저를 기소했고 검찰이 지금까지도 정말 힘들게 혼자 유일하게 언론인으로서는 저 혼자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형사사건은 그렇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검경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혹은 기소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민사사건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때에 맞춰서 착착착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공감TV 경영권 강탈사건 관련해서는 무려 22대0으로 제가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탐사 측에서는 유탐사로 이름을 바꿨죠 정천수가 모두 이긴 게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소송 중에서 청구를 포기한 사건이 자기들이 이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을 진짜 바보로 하는 건지 청구 포기가 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에서 막 귀국하자마자 미국에 무슨 제가 한 달 이상 무슨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었다가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한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막 저한테 감언이설을 해서 저도 진짜 그 사람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선수금도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돈 봉투에 들고 가가지고 줬어요 참 저도 순진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었더라고요 참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인을 원망하기만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이런 이런 소송을 걸어야 한다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서 했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중도의 청구를 포기한 겁니다 즉 제가 원고였는데 원고인 제가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궁극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즉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난 겁니다 판사의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승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유탐사의 최강박입니다 그거를 그 신도들은 맞아 맞아 정수수는 저 두 개나 졌으면서 자기가 다 이겼다고 뻥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판결문이 나온 22건은 모두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강진구의 주장대로 자신들도 몇 개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 자리에는 강진구 최형민 박도용이 그대로 앉아서 방송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천수는 열린공MTV 법인에 절대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최근에 많으신 분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이 어느 때느냐 윤석열과 싸워야 할 때 아니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느냐 너네 집안 싸움에 왜 시청자들을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타박하듯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이 채튼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견 수긍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블랙머니를 이용해서 민주진영 유튜버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뭔가를 획책하고 있다라면 그거를 또 철저하게 취재를 해서 증거를 토대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또 언론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이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저희 열린감TV에서 현장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블랙머니들이 민주진영 유튜버들한테도 흘러들어왔다는 저항들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공짜장설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악마를 잡자고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열린공감TV의 재정 상황이 너무도 안 좋고 최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원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알다시피 저희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수익 유튜브라는 구글 측에서 주는 유튜브 수익 플러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 두 가지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법인입니다 일반 많으신 분들이 혼동을 좀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민주진영의 대형 유튜버 채널들이 있죠 개인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명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50만 구독자 이상 되는 채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채널들 중에서 언론 법인사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유스타파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유스타파는 스스로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열린공감TV는 스스로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표방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유튜버들은 대형 유튜버 채널들은 이른바 광고라는 걸 봤죠 광고 광고주에 따라서 한 달에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당 한 10개 정도 광고를 운영하면 출연자들 출연비를 주고도 넉넉하게 살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린공감TV도 광고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타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맨날 징징대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없는 주머니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광고 받아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열린공감TV는 보도전문 채널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스타파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주의의 입김에 맞춰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특정 자본가라든가 광고주의의 마인드에 의해서 보도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저는 차라리 채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종의 똥꼬집이죠 그러한 아집 때문에 광고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 잘 나갔던 저희 열린공감TV가 법인 강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종의 반토막이 난 거죠 강진구는 이 법인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면서 시민언론 유탐사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었죠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리로 후원을 해달라고 열린공감TV 후원자들한테 문자를 세 번이나 발송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천수를 후원하지 말아라 열린공감TV를 후원하지 말아라 강진구는 유탐사를 만들었으니 유탐사를 후원해라 실제로 그 문자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린공감TV 후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약간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90% 가까이 후원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열린공감TV의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고 이 법인에 들어와서 계좌를 열어봤는데 진짜 0원이었어요 계좌의 잔금이 0원들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최1년이 안 되지만 열공 묻었다 정천수 같은 사기꾼 방송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민주진보진영에 흘러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지금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사기를 쳤나요 열린공감TV를 혼자 운영했던 법인을 만들기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만들었던 모든 영상 지금 그대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강박이 얼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비공개 처리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영상으로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익으로는 제가 방송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비공개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이 확 줄어들죠 당연하죠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을 다 비공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보려고 증자도 해보고 제가 저희 또 친척한테 돈을 빌려서 살려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했었는데 참 쉽지가 않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몇몇 직원들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유스타파하고 또 다른 점은 저희는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생방송을 한다는 점입니다 유스타파도 최근에 생방송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는 하지 않더라고요 어찌 됐든 유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시청자한테 보도를 하지요 그들은 대부분 공중파 출신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공중파를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그냥 제가 좀 재능이 있다면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영상 만드는 것에 나이에 비교해서 조금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게 좀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보도를 하더라도 시청자들과 일대일로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명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슈퍼챗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열린감TV 슈퍼챗이 웬만해서는 정치 채널 중에서는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슈퍼챗을 굉장히 많이 쏴준다고 하죠 받았던 그런 매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 다 열린감TV 구독을 취소하고 유탐사로 옮겨간 겁니다 바로 열린감TV 구독자가 71만까지 쭉 떨어진 거죠 통상적으로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은 민주진보진영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략 30만 명 이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슈퍼챗을 쏘는 분들이 30만 명 이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열린감TV를 구독을 했었던 분들 중에서 정천수를 사기권으로 인식했던 많은 슈퍼챗을 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탐사로 갔고 그래서 유탐사는 빠르게 30만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열린감TV는 71만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어렵게 90만 거의 20만 가까이를 회복을 한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20만 명 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나름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과거에 열린감TV를 구독을 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있은 이후에 구독을 취소하고 다시 열린감TV가 맞았네? 유탐사가 틀렸네? 라고 생각해서 열린감TV 돌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전체 약 20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만 명 내외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누구냐 열린감TV를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들이 김두일 작가가 누군지도 몰라 저 모자 쓴 양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두일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들은 열린감TV 경영권 분쟁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눈과 귀에는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거지 열린감TV 경영권 분쟁 사건은 별반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열린감TV 사태를 쭉 지켜보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니즈가 있으니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는 시간을 한번 당분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최근에 어제였나요? 어제 어저께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라는 그러한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첼리스트 박 씨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제 사건의 피의자의 피고인이죠 유석열, 김건희 관련된 사건의 피고인이면서도 증인의 자격으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증인 선서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섭습니다 증인 선서를 읽어보면 위증이 있을 경우에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거든요 그 위증의 죄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징역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증의 죄가 징역 5년 그만큼 굉장히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 위증의 죄를 자기가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톱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서를 하고 첼리스트가 어저께 법정에 섰나 봅니다 어제 그 재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요 여기 강진구가 제가 앉아있었던 이 자리에 강진구가 앉아있었고 여기 박대용 여기 최영민이가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도했던 것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보도를 했을 때 민주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술자리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열린공감TV 법인을 찬탈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다 100% 신뢰가 있다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진구는 어느 한 집회 촛불 행동을 했던 그 집회 연단위에 올라가서 2주 뒤에 윤석열을 끌어낼 스모킹건 태블릿 PC가 있다고 큰 소리로 연설을 했던 것 연설을 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네요 2주가 아닌 2년이란 시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스모킹건도 태블릿 PC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유탐사를 보는 시청자들 대부분이 청담동 수자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그들이 주로 요즘 하는 말은 뭐냐면 한동훈이가 입증하면 될 거 아니냐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 자기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사건이다라는 게 그들과 그들 추종자들의 결론입니다 보도를 누가 했죠 한동훈이가 했나요 청담동 수자리가 있었다 그게 진실이다고 보도한 사람들이 그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주 뒤면 윤석열을 끌어내릴 태블릿 PC가 있다면서요 스모킹건이 있다면서요 그 스모킹건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든 보도를 통해서든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주 뒤에 스모킹건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들이 2년이 지나는 지금도 한번도 스모킹건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한동훈으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거 제시할까요 제가 한동훈이라도 제시 안 합니다 설령 다른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시 안 하죠 왜 재밌거든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즐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지금까지 민주당 그 누구도 사과 안 한다 신났어요 왜 민주진보진영이 한동훈 따위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민주진보진영이 저런 작자한테 저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떠들었던 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왜 민주당 의원들이 쩔쩔 전전근근해야 합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공황장애가 좀 있어서 아니 2주 되면 스모킹건이 나온다면서요 2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제시하면 되는데 한동훈 도로 제시하래요 그래놓고는 스모킹건도 없는 그들이 그 자리가 있었던 걸로 믿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뭐 그런 거 우리는 진실인 것처럼 믿었다 진실로 믿었다 이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동훈한테 우리 민주신보진영이 단체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저런 진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동훈에 관련돼서 그냥 의혹만 알고 있는 거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는요 똑같은 놈이 될까 봐 저도 많은 정보 있습니다 한동훈에 관련된 거 하지만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보도를 한 곳은 더탐사 아닙니까 바로 이 법인을 찬탄했던 열린검티비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그대로 똑같이 쓰고 상호만 살짝 바꿔서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이 자리에서 보도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 열린검티비 법인에서 했었던 보도였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도의적 책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들은 하다 못해서 최근에 열린검티비 기자 한 명에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또 얘기를 자신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열린검티비와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 법인을 찬탄했던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지금은 유령 채널이 된 그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다가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유령이 쓴지도 모르는 그런 글들을 낙서하듯이 썼었는데 뭔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최근에는 유탐사 자신들의 공식 계정에다가 저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저 글을 보자마자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저 한원섭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언더커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열린검티비는 얼굴을 대놓고 보도를 하는 보도기자가 있어요 서정필 기자가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현장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 한원섭 기자를 포함해서 또 보이지 않는 두 명의 기자가 더 있어요 제가 두 명이랑 말을 해버렸네요 됐습니다 총 세 명 정도의 현장 기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언더커버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언더커버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언더커버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웃었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쇼츠까지 만들어서 이재명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더러 해명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영숙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영상은 웬만하면 틀어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배가 좀 나온 사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이성열이라는 사람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저희 열린감TV의 서정필 기자입니다 저분은 평화나무 소속 기자이기도 했었잖아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여기 와서 오세요 여기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아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 불러 이리 신고해 주세요 빨리 경찰 신고 다 부서지고 맞았어요 아니 이리 신고해 주세요 안 보세요 아니 이게 왜 신고 안 하세요 빨리 이리 신고하세요 아니 뭐 구경이에요 네 저 뒤에요 맨 저 뒤쪽에 보시면 빨간색 목도리 왜 이분이 빨간색 목도리를 했네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있는 단발머리 여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영숙이라는 사람이고 저기 보시죠 잠깐만요 좀 더 갈까요 저기요 네 이 분 가슴에 지갑인가요 저걸 이렇게 들고 있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있는 저 불러 불러 처리된 사람 저 사람이 한영숙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저희 서정필 기자를 폭행하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 통화를 한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 한 기자가 통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김해댕이라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희 일가 중에 한 명이 유튜버들 과거에는 극우 유튜버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민주진영 유튜버들한테도 거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서 사실 여부를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저 이성열이라는 사람은 그 김해댕 목사 일가로부터 뭐 이런저런 탄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법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일종의 이제 언더커버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통화를 몇 번 해서 친분을 맺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성열 씨하고 만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당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김혜섭이란 사람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뭐 이명수 기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명수 기자가 일곱 시간 녹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건희하고 통화하면서 누나 누나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김건희가 뭐라고 말하면 맞짱고 쳐주고 맞아 맞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최재원 목사도 카톡 등을 통해서 김건희와 11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김건희의 얘기를 수긍하고 따라가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게 일종의 언더커버 취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4인간의 대화이기도 하고 취재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취재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망상을 해가지고 마치 열린공감TV 전체가 이재명을 비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수출을 만들어서 부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들의 추정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정초수 네가 해명하라는 거예요 저 좀 비춰주세요 저더러 네가 해명하래요 너 이재명을 싫어하느냐? 중요하느냐? 설령 저 한 기자님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들 제가 그 기자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야죠 다른 정치인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가 독재 독재입니까? 사람마다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저분이 저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기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기자가 과거에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지지했었더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민주진보 진영의 약 90%가 차기 대선 주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채찍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그때 안 그러셨나요? 그때 이낙연이 90% 정도가 다 차기 대선 주자로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낙연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민주진보 진영의 거의 90%가 윤석열 검찰총장 되는 거 다들 원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윤석열 관련돼서 의혹들을 보도했던 열린공감TV와 유스타파한테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서 욕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저는 민주당 23년 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열린공감TV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열린공감TV 고종 채널 있지 않습니까? 열린공감TV 채널에 들어오시면 고종으로 맨 위에 달려있는 영상이 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과거 문재인 전 대표와 경선을 했을 때 대선 경선을 했을 때 낙선하고 나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2층에 있는 좌석에서 소리를 치면서 연설했던 거 그거 편집해서 고종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 나서 좀 질문다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 사람 한영숙이라는 사람은 그 이성열 우리 소정필 기자를 넘어진 사람을 니킥을 때린 사람 저 사람과 둘이서 같이 얼음땡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얼음땡을 통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가지고 국산처럼 둔갑을 시켜서 판매를 했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유탐사, 더탐사 이 채널에서 여기서 기름 먹어가면서 이 뒤에는 이태원 참사 시장자 미사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떡볶이 먹어가면서 그거 방송 광고했던 사람들이 최영민, 강중구, 박대웅 아니었나요? 그들이 얼음땡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치약도 팔았어요. 치약이 10만원이 넘는 걸로 이게 얼마짜리더라? 보실까요? 11만 2천원짜리네요. 치약을 11만 2천원에 팔았어요. 바로 유탐사가 최근까지 저것도 팔았어요. 보시면 주식에서 얼음땡이라고 되어 있죠? 유탐사가 팔았다는 걸 못 믿겠다?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증거로만 얘기해요. 증거로만. 증거로만 얘기한다니까요. 저렇게 판매를 했어요. 강진구 등이.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지금 식약청 등 지금 다 고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쇼핑몰 저 쇼핑몰을 관리관장했던 사람이 저한테 들리기로는 안홍구라는 사람이 관리관장을 했었다. 유탐사 쇼핑몰을 안홍구라는 사람이 관리관장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취약광고가 불법으로 드러나니까 최근에 안홍구라는 사람이 유탐사 대표에서 잘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모 씨라는 분인데 소나무당의 9번 비례대표로 나왔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한 명을 또 영입을 하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유탐사가. 그리고 굉장히 근사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열린민주당 재탄장을 응원했던 이성렬이라는 사람이에요. 강진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 기자가 강진구도 추자를 했었어요. 현장 기자니까. 강진구도 추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추자하는 것을 강진구가 알고 있기도 했어요. 한 기자가 현장 추자를 되게 잘한다는 것을 강진구가 인식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한 기자가 강진구한테 문자로 물어봤어요. 혹시 열린감TV 법인 강탈하고 나서 법인카드를 여기 여기 여기에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강진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답을 회피를 해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강진구는 그 답을 회피하고 자기가 다른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런 일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강진구라는 사람인데요. 법인카드 관련돼서 한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증거로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지운 사람이 정피디입니다. 정천수가 취재원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걸 알까요? 제 경향신문 후배랑 쓴 카드결제비 십사만 원을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아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향신문 후배랑 밥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십사만 원을 썼다는 거죠. 저게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저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물어봅니다. 집요하게. 카드 쓴 거 맞습니까? 이 카드는 이렇게 썼습니까? 저렇게 썼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면 어차피 경향권 정천수가 찾으면 다 끝날 거고 승수할 텐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승수할 거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진구는 정천수가 승수할 거 다 어차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추종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정천수는 이 법인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세뇌교육을 했죠. 저는 또 증거로만 얘기한다고 했죠. 또 계속 물어보니까 부럽답니다. 한 기자가 부럽대요. 정천수가 부럽대요. 정천수가. 왜? 한 기자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역시 한 기자다운 질문이네요. 제가 이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정PD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네요. 부럽다. 시청자 여러분. 한 기자가 부러운 정천수가 부러운 한 기자를 두고 있는 그 정천수가 부러운 강진구는 최근에 한 기자가 이재명 욕을 했다고 나보고 해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한 기자가 훌륭하다면서요. 취재를 잘하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 사람을 두고 있는 정천수가 부럽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해명하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존경한대요. 한 기자의 이러한 집요함을 후배 기자들이 배워야 한다는 게 강진구의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허구한 날 당사자도 아니고 지금 저는 강진구 당사자하고 한 기자하고 둘이 나눈 거죠. 그런데 강진구가 보도했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한 기자하고 한영숙은. 4인간에 둘이 나눈 대화잖아요. 4인간에 둘이 나눈 대화를 지가 방송을 해요.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하고 4인간에 나눈 대화를 당사자도 아닌 자기가 방송을 해요. 또 있었죠. 장시호하고 친구하고 둘이 4인간에 나눈 대화를 당사자도 아닌 지가 보도를 해요. 허구한 날 제3자 녹취 가지고 허구한 날 제3자 녹취 가지고 보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추종자들을 단속하라고 하는 녹취만 가지고 보도하려고 하는 저 행태 많이 보세요. 그 추종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시고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열린감TV는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또 유탐사 커뮤니티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정천수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했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지노이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중노이 가서 패소를 대부분 했다. 대부분이란 말을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딱 올리죠. 정천수가 거짓말을 나흘 만에 들통이 났다라고 하면서 지방노동위 판정서 해가지고 권지연 1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사건 번호가 경기 2024 부회 200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1 권지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권지연만 되어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제외한. 보십시오. 사건 번호가 다르지요. 보시면. 사건 번호가 다릅니다. 부회 345, 346이죠. 근로자도 2명이죠. 권지연이 아니고. 보시면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건가요? 총 9명 중에서 7명이 진호위 사건을 했고요. 그중에 2명이 중노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호위에서는 이랬는데 중노위에서 문제가 생겼다. 중노위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알다시피 노동 관련돼서는 노동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이 경영권 분쟁사건에 있어서 저와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소연을 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중노위에서는 그냥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가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증거가 저게 증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기들은 따돌이를 하죠. 항상. 자산을 빼돌린 것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회사 자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하여 항상 저렇게 말을 좀 이렇게 비틉니다. 자산을 빼돌렸다고 말하면 허위사실이니까 빼돌릴 것에 대비해 옛날하고 똑같죠? 배임 시도, 횡령 시도, 망명 시도 이렇게 말을 비틉니다. 이게 이제 기자, 레거시 미디어, 기자밥을 오래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명예손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비트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이 신청했던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중노위에서 졌잖아요. 중노위에서 졌으니까 당연히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에 관련돼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당연히 가압류 받아주죠. 그거 가지고 마치 임금, 채금이 어쩌고 저쩌고 또 뿐만 아니라요.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 청원을 한답니다.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천수법. 일명 정천수법을 만들어서 정천수 같은 사람이 언론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 청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은 언론사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묻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채팅창에 유탐사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양쪽 방송을 다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냉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왜 정천수는 언론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4년 전에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20년 전에, 22년 전에 22년 전에 벌금 전과 천만 원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할 줄 아는 건 사람 공격. 열린공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관련돼서 판판이 법으로 깨진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만은 못하고 사람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법인 안 뺏긴다며 라고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을 또 공격합니다. 김두일 작가, 김은민 PD. 할 줄 아는 게 사람 공격이죠. 이 제기를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공감TV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진해온 검사까지도 악마화해서 검찰에다가 진해온 검사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다 하다가.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원증 좀 한번 꺼내보라고 하세요.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지난 총선에 그들이 누굴 밀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의라를 출연시켰어요. 변이제를 출연시켰어요. 하다 하다가 소나무당 관련된 사람들 죄에다 출연시켰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표예요.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맨날 이재명 타령입니까? 거기에는. 제가 언론사의 대표가 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언론인 자격이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의 대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 대표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 경영인을 모셨어요. 김희재 대표라고. 그분이 어렵게 어렵게 전문 경영인으로서 연령검퇴를 운영하고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의 피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경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네가 대표 아니야. 네가 경영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탐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강진구도 최영민도 박대웅도 없어요. 거기 대표는 최근까지 안원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무당 9번 이 모 씨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내사 한 명이 영입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검찰 출신 변호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고 두 명만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강진구 최영민도 박대웅도 없는데 유탐사 방송에는 세 명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누굴까요? 들어볼까요? 이거는 음성만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잘. 지금 이거 법인 법인 만드는 거 나 이천만 원 내고 박대웅이 이천만 원 내고 강진구 삼천만 원 내고 나머지 직원 직원이 삼천만 원 내가지고 그 자본금 일억까지 시작한 거야. 네 들으셨죠.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건데요. 최영민이가 자기가 이천만 원 박대웅이가 이천만 원 강진구가 천만 원 더 많은 삼천만 원 나머지 직원이 내서 자본금 일억으로 유탐사를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표입니까? 강진구가 삼천만 원 제일 많네요.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안법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안법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를 언론사 자격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몇 가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면 레거시 미디어 기자 출신이면 언론사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에 이사로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스스로 손을 들고 내가 대표하겠소. 한 최영민 강진구가 대표를 하면 언론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영상을 공개를 했으니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 빵. 여기 주식회사였습니까?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은 주식회사예요. 주식이 빵이었던 사람이 저가 신주 발행을 주가 조작하듯이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해가지고 저가 신주 발행을 해서 자기가 1대 주주가 됐다고. 그래서 정천수는 2대 주주가 밀려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최영민과 보유한 주식을 합치면 자기들이 더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정천수는 올 수 없다라고 불법 주가 조작을 해서 신주 발행을 한 사람이 대표가 되면 되는 건가요? 법인카드를 무려 60장 이상 남발을 해서 마구마구 사용을 하고 자기 경영신문 후배기장 같이 14만 원치 써버리고 집 근처에서 막 쓰고 허구한 날 택시 타고 다니고 피부과 자기 피부 치료하는데 법인카드 쓰고 빵집 가서 쓰고 그런 걸로 법인카드 여러분들을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 펑펑 써대면 언론사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11건에 이르는 현사소송을 당했고 약 22건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법인이에요 이 법인 시민언론 더탐사의 돈으로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내줬던 후원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정철승이라는 변호사한테 대부분 다 갔어요 정철승,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인 돈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저를 죽이기 위해서 소송을 건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표 언론사 운영하면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외부 회계 감사를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죠? 절대 맡긴 적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저희가 공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공개하면 자기들이 다 방어할 거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을 배맹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두 자리입니다 억 두 자리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하면 괜찮은 건가요?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죠 이거 이게 뭐냐면 주주명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주, 오천, 정천수, 최영민 보통주, 오천, 최영민 5대5 똑같네요? 5대5라고 해놓고 도장을 찍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3일 정천수 대표이사 옆에다 도장을 찍는데 여러분들 도장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장 모양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보시면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 도장은 이렇게 정원입니다 정원은 여러분들 콤팟스 이렇게 돌려보신 분들은 정원이 뭔지는 아시겠죠? 동그랗습니다 정원 저 정원이 적혀있는 주주명부에는 정천수가 51%로 되어 있고 최영민은 4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5대5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타원형 직원이 좀 크게 볼까요? 사무소 위조 사무소 위조죠? 그러니까 저거를 법원에 냈어요 행사했잖아요 사무소 위조 행사 최은순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표하고 언론사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 번 물어보세요 유탐사에 가서 너희 왜 저렇게 타원으로 도장 찍었어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한 마디도 못합니다 저게서 저를 대표해서 몰면서 몰아내면서 문밖까지 쫓아와가지고 사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라는 거예요 못 찍겠다고 하니까 막 도장 찍겠습니다 막 도장 찍겠습니다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은 대표가 돼도 되는 겁니까? 명품호 수수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모두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강진구는 300만 원짜리 두 벌 받았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선물을 해주신 분이 여성용 버버리 스카프를 해줬대요 강진구는 남자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는데 강진구가 자기가 하려고 받았다 여성용 버버리 스카프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하고 다녔는지 어쨌는지 돌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벌 받았잖아요 자기만 여성용 그거 선물해 주신 분이 녹취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강진구 와이프 강진구 와이프 선물해 준 거라고 그런 사람이 언론인이 되고 대표가 돼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또 영상을 공개했지만 저는 증거로만 말을 하잖아요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사회 한다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문장가 놓고 저 회의실방에다가 몰아놓고는 새벽에서 저 공동폭행 했잖아요 물 껴안고 폭행하고 그래놓고는 내가 자기들을 때렸다고 저를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고소가 돼서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그들만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왜냐 저는 막기만 했지 때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 다 기소됐어요 공동폭행 혐의로 일반폭행하고 공동폭행은 형형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하면 언론인이 되면 괜찮은 건가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 법인에 법으로 다 이기고 나서 그런데 한 달 전인 9월 달에 강진구가 노무사 자격증을 있는 거 아신가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자기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거 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인가 저기 뭐야 세종인가 거기에서 무슨 노무 관련된 회의를 열리는데 거기 왔다 갔다 몇 번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제 기억은 그것도 법인카드 썼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 자기가 거기 가서 중노의나 진호의 이런 거에 참여를 했겠죠 그럼 비슷한 회의에 참여를 해서 자기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왜 열린 법인 카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9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도망갔어요 도망갔지 여긴 나갔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장비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단체 회박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지연하고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단체 회박을 해가지고 정치소 들어오면 이거 니네가 이렇게 하면 돈 받아낼 수 있어 저는 저하고 다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월급을 지급을 해줬어요 들어왔는데 장금이 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이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고스란히 다 쟤네들한테 나갔어요 걔네들 월급으로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대표가 되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또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압류 가압류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월급을 다 못 받았다고 하면서 가압류를 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로 위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그대로 그냥 인정해준다고 행정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가서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제가 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들처럼 판사가 편사다 이런 말은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쇼츠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커뮤니티에다가 막 올려요 그런데 저는 늘 방어적인 입장에서 진실만을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잖아요 저들 관련된 내용도 하다못해 최영민 강중근 박대웅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업로드했는데 하나도 쟤네들이 뭘 못해요 왜냐 다 진실이거든 어머머한 그 불량에 관련된 내용 경영권 소송 관련된 내용이 전부 진실이기 때문에 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공격 정천수 이십 년 전에 이십이 년 전에 벌금 천만 원 정과 기록이 있어 여러분들 정과 기록이 있는 분들 타인이 그거 알 수 있나요 도대체 검찰 경찰 수사관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의 이십이 년 전에 정과 기록을 그들은 어디서 입수했던 걸까요 허재현이가 무슨 도서관 가서 찾았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어느 도서관에 사람 개인에 대한 정과 기록을 깔아놓습니까 검찰 경찰 중에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타인의 정과 기록을 저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22년 전에 일이 지금부터 4년 전에 언론 법인 만든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기록 누가 준 겁니까 저렇게 막 이제 영상을 만들고 커뮤니티 글을 만들어서 막 뿌리죠 막 올려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어요 최근에 이들이 뭐 어벤져스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댓글 부대 댓글 팀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들은 댓글 부대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시민언론 유탐사를 지키는 민주시민 다톡방 강진구 박대영 최영민 권지연 허재현 김시문 유탐사를 일하게 하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김송수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름들이 제가 다 익히 알만한 사람들이네요 굉장히 많이 본 닉네임들이에요 어디서 댓글에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댓글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증거로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 유탐사 잘한다 응원 응원 이거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걸로 끝 뭐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모집을 하고 뭐 하놓고 있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이 참 느려요 그런데 집요합니다 평생상으로 자기들이 뭐 누굴 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언제까지 깔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요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론이 나기 전에 저를 죽이고 싶겠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서 민낯이 다 드러나기 전에 정천수가 죽어야만 되겠지요 첼리스트가 아마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저도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오늘 악마를 당해서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제가 그때 생각을 좀 잘못해서 뭐 그런 일을 했다라면 지금쯤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은 민주진영에 굉장히 엄청난 우상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엄한 존재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저들 추종자들이 두려워요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침묵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민주진보진영이 굉장히 비겁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끼리 싸우냐 같은 진보끼리 저들이 진본가요 내가 죽기를 바라거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끄지 않는다면 씨를 말리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강남으로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탐사가 방배동으로 몇 층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근사한 쇼파도 갖다 놓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줄을 잡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넉넉한 뭐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슈퍼챗도 수시로 1등 하더라고요 보니까 열린감TV는 이상하게 슈퍼챗이 안 들어와 지금도 몇 개 빨간색에도 3개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열린감TV는 생방송을 하더라도 슈퍼챗을 안 쏴 그 이유가 뭐냐면 슈퍼챗 썼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갔거든 근데 이들이 또 뭐라고 방송하는 줄 아세요 열린감TV에 소속돼 있었던 우리 저기 김정기 기자라는 분이 있었었어요 그때 그분이 진성이란 가명으로 기자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어떠한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자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도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분한테 취재원이죠 그분한테 취재를 하면서 열린감TV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아마 취재원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영상에 슈퍼스티커 슈퍼스티커 슈퍼스티커인가 슈퍼챗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글로가 50만원을 아마 쐤나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의 주장대로 유탐세의 주장대로 뭔가 후원을 강요하거나 슈퍼챗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 김정일 기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열린감TV 후원 계좌로 쏘라고 하지 슈퍼챗을 쏘라고 하겠습니까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머리가 장식이 아니잖아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믿어요 맞아 맞아 정천수 네가 해명해라 또 그래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네 우라가 치밀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이씨 이거 때리치자 이 짓거리 내가 왜 하냐 뭘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싫고요 눈 뜨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취재 소스들이 막 넘쳐 흘러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정말 손이 막 떨리는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믿을 곳이 열린공함TV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 제보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취재원들로부터도 정말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최근에 오고 있는 내용 중에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아마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작전계획 관련된 문서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진위 여부를 좀 검토 중에 있어요 저도 진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가 또 고소 당하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만간 국제전 비슷한 게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만약에 김정은이가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국제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겠죠 젊은 사람만 죽을까요 군인만 죽을까요 민간인들도 많이 다칠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겠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계엄령 선포하겠죠 계엄령 선포되면 대통령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임기가 자동 연장돼요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법과 행정을 통합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법부를 함부로 막 그냥 자기 손바닥 안에다 놓고 다루고 있지만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부부와 사법부를 수방이 다 그냥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 뽀뽀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 국회의원들 다 같은 연금시켜버릴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고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하고도 남아요 만약에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썰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만문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길바닥으로 나와서 투쟁하면 되겠다 내가 싸운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또 참 현실이 그렇지지는 못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세대들이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노세했습니다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거나 6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뭘 들을 힘이나 있을까요 몽둥이 한 번 휘다가 쓰러질걸요 그래도 좀 민중봉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앞장서서 정경과 혹은 군인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남성들 젊은 남자들 지금 젊은 남자들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치 관심 없어요 대부분 우경화 됐습니다 그들 아무 관심 없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제가 뭐 화염병 던진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화염병을 던졌던 세대들은 대부분 20대였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에 화염병 못 던져요 그리고 우리 나이 때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대 때야 물불 안 가리죠 혈기 왕성하잖아요 민중 봉기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들의 작전 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가 떠들어봐라 라는 썰이 있다 제가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진실로 드러나면 보도를 하겠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아무리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국방부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섣불리 함부로 답들을 안 해주시네요 괜히 잘못 말을 했다가 큰일 날까 봐 다들 두렵죠 저는 두려울 거 없거든요 내일 죽어도 좋아요 진실만 된다면 바로 보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참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린감 TV가 곧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엄살도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 과연 몇 달이나 당장 다음 달에 문을 닫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이 7월 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와서 직원들 몇 명을 떠나보내야만 했었고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별래 스튜디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값이 또 아까워서 저희 직원들이 있는 방 외에는 대부분 전기도 다 꺼놓고 있고요 에어컨도 전체 에어컨을 다 꺼놨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1층은 자신들 어벤져스 놀이한다고 만들어 놓은 1층은 그냥 앉아서 한 달에 1500을 그냥 까먹고 앉아있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월세도 밀리기 시작을 했고 1층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상복구하려고 원상복구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만 4억 달래요 4억 지금 4억이 어딨어요 원상복구하는데 4억 달래요 저 인테리 비용 뭐하고 한 10억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책임 안져요 걔네들 자기들 사진 대무짝이 프린트해서 걸어놓은 거 제가 골뱅이 실을 다 뜯어놨거든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 1877에 0809 ARS로 전화하셔서 한 달에 단 만 원이라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인행 1005-704-387412로 후원 계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감TV가 살아야 진실도 보도할 수 있습니다 몇 군데 남았나요 그나마 윤석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정말 진실만을 보도하는 물불 안거리고 목숨 걸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 몇 군데 남았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도 오늘 방송 5만 명 이상만 보신다면 한 번 더 해볼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채스 하신 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열공마크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열공마크도 좀 달아주시고요 우리 지금 열공마크가 많이 안 보이시는데 그 없네 왜 아무도 안 보이시지 열공마크 다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아예? 아이고 그러니까 정기 후원 말고 조금 저기 바오밤 나무님처럼 멤버십 네 멤버십도 조금만 해완 님처럼 또 우르날 님처럼 또 누구 있나 안 올라오네 천홍식 님처럼 네 미니미니 님 뭐 네 저렇게 예 좀 망은 갑자기 막 올라와 갑자기 막 올라오네 예 열공마크 다시는 분들이 사백팔십 명 정도 되죠 저희 예 사백팔십 명 밖에 안 돼요 옛날에 열공마크 다신 분들이 만 명이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어 내일 금요일 날은 저희 그 특별 영상 하나 나갈 거고요 토요일 날 공짜장 설정 정말 많이 봐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짜장 설정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래서 현재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입니다 저희 컴퓨터 환경이 좀 좋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열린공감TV 후원금이 많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 자산 관련돼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넉넉치가 못합니다 메인 컴퓨터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말썽이 됐네요 잠시 좀 렉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니미니님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만입니다 언제부터 쉬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열린공감TV 방송을 하다가 도무지 이대로는 힘들겠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라는 의사의 판단도 있고 해서 한 달 가까이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 가까이 방송을 쉬면서 두 번 정도 회원 전용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정신병도 그렇게 과거처럼 숨겨야 할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처음에 의사와 면담을 하고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나서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중증 환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종합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계속 방송을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이 방송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뇌정신에 방식을 하는 게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나 혹은 제 가까운 지인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괜찮은데 멀쩡한데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 갈 경우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고 식은 땀이 나고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현기증도 오면서 한두 번 정도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완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마 공황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쥐어주면서 때때로 위급할 때 먹으라고 응급시 먹는 약을 따로 또 처방을 해줍니다 급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봉투에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그 약을 먹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린감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혹은 열린감TV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채찐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다탐사 쪽에서 유탐사 쪽에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나 한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있는데 제가 회원 전용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이전 금요일날 제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네 가지 사건으로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이 또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감TV라는 법인을 만들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저는 유죄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70여 건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 측에서 억지 기소를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줄리 의혹 명예훼손 사건이죠 두 가지가 2년 가까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9월 12일날 제가 6차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추석 이전 금요일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포함한 총 네 건으로 또 새롭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2025년 3월 1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날 되면 아마 또 연장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저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던 것이 윤석열 김건희 내외로부터 기소가 되기 두 달 전부터 출국금지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의로 그렇게 해서 출국금지 통지문을 보내왔었는데 2년 가까이 출국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해외를 나가야 할 일은 없지만 굳이 해외를 한번 가야겠다 하면 미국에서 한동훈 딸 진민정 씨라고 한동훈 딸 한지윤 양 관련해서 처형이죠 진민정 씨가 관련해서 스펙 쌓기를 해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취재를 하다가 중도에 멈추고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열린감TV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강진국 일등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저를 해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 딸에 대한 깊은 추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진민정 씨가 자신이 운영한다고 얘기했었던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운영했던 학원도 저희가 단독 추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자들을 미국 현지에서 만났었고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후속 추재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죠 강진국 등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추재를 멈추고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진국 최영민 박대웅에 관련된 저희 열린검TV 법인에서 제기를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진국 최영민 박대웅에 대한 민사소송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약 1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이 되자 유탐사는 자신들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추석선물이 도착을 했길래 여러분이 추석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소장을 추석선물로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12억 8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 정천수 씨의 깜짝 선물 이번이 두 번째네요 2022년 15억 이번엔 13억 허위 사실이죠 2022년에 15억은 이미 청구 포기가 된 아주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인데 저걸 또 저렇게 억지로 껴맞춰 넣습니다 또 정천수 씨의 깜짝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 하단 끝에 보면은 주식회사 시민 언론 더탐사의 당시 대표였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을 상대로 해서 이 법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표는 김희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 경영인이죠 법인에서 개인 강진구 개인 최영민 개인 박대웅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사인과 법인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강진구 일당인 듯 싶습니다 정천수가 소장을 보냈다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열린공감TV 법인에서 개인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송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을 상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민사소송이 앞으로도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동안 횟수로 따지면 1년이 넘었네요 2023년 10월 초순경에 이 법인을 되찾고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네요 9월달이니까 1년 가까이 열린공감TV 법인 관련된 여러 가지 회계 내용을 들여다본 이후에 외부 회계 감사를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 거니까 거의 12개월 만에 이제 민사소송이 본격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같습니다 유탐사의 강진구 일당은 열린공감TV가 외부 회계 감사를 맡긴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나 본데요 저희가 외부 회계 감사를 맡긴 게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된 이유가 뭐냐면 법인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인의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지출에 관련된 항목과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지출이 정확하게 그 항목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기록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들만 추려서 하는 데 시간이 무려 11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jjs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1개월 가까이 저희가 증거를 취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좀 늦게나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열린공감TV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참 많이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만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경과 내용을 좀 일단 쭉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다시 열린공감TV를 복귀하신 분들은 그동안 도대체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유탐사하고 싸우는 건데 같은 평끼리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머릿속에 정천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라는 사람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어주시고 그냥 주식회사 주식회사 열린공감TV만을 놓고 한번 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2년 6월경에 제가 미국에 한 달 가까이 출장 가있던 사이에 제가 한 달 전 6월 이전에 5월 초에 이사로 각각 임명했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등이 물론 최영민은 그 전부터 이사이기는 했지만 이 3인이 저를 포함해 총 4인이 이사인데 대표이사인 저를 빼고 그 3명이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에 그들의 주장은 제가 미국에서 기금을 모금을 불법으로 했다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 쪽으로 진행을 했다 횡령을 시도했다 망명을 시도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이어서 했던 것이 자신들 강진구 최영민 2명이 스스로 대표이사에 오르고 나서 신주를 발행합니다 최영민 박대웅이 손을 들어서 강진구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진구가 5300주라는 신주를 발행했다고 이 자리에서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3명이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강진구가 자신 스스로 일대주주가 됐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신주 발행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처분 소송을 거려고 했는데 이미 신주가 발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한 거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행위했던 의결 신주가 발행이 됐으니까 의결권을 갖게 된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이 발행돼서 주주가 된 거죠 주식이 0%였던 강진구가 일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의결권 금지 가처분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자신이 일대주주가 됐다고 하면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그 주주총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이제 이해하셨죠 되게 쉽게 이해를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을 신주 발행해서 자기가 일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한 강진구가 행사를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자신이 주주가 됐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한 그 효력들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가처분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강진구 측이 패소 그리고 제가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저 첫 번째 재판이 나왔던 시기가 2022년 10월 2022년 10월 19일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10월 24일인가요 10월 19일 날 제가 이제 그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저 소송을 이기고 나서 일주일 뒤인 2022년 10월 20일인가 그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를 보여주겠어요 그때 강진구가 최영민 박대웅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보도했던 게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였습니다 저 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니까 저 소송이 승소되기 이전까지만도 당시 강진구 등을 추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천수는 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어 라는 강진구 일당의 말만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강진구 일당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정천수가 승소했다고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 거예요 그래서 강진구 등에게 전화를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는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정천수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강진구 당신이 이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횡령이라며 뱀이라며 이렇게 막 채팅창에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강진구 일당들은 큰일 난 거죠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갑자기 정천수 쪽이 이기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전원만 제3자의 전원만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입니다 그 사건 최근에 그들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니까 기소가 되니까 최근까지 추석 연휴 내내 자신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한번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더탐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김윤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김두일 작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찰의 말만 듣고 자신들이 기소가 됐다라고 떠들고 있다라고 커뮤니티가 글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확인을 못했던 이유는 그 시기에 법무부의 그 포털사이트 사법포털사이트가 점검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100여개의 언론사들이 기소가 됐다라고 보도한 게 다 허위라는 거죠 그 말을 또 그들의 추종자들은 믿고 따릅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어제였나 봅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포털이 다시 열려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강진구 일당 모두가 기소가 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낯간지럽게 낯부끄럽게 자신들의 커뮤니티에다가 써놨던 그 공지글을 삭제해야 마땅한 건데 아직까지도 버섯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혈액 정지 가처분이 제가 이겨서 인용이 되므로 인해서 강진구에 대한 신주를 가지고 의결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주주총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천수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를 했어요 정천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다른 이사회를 통해서 두 번이나 저를 부관참시하면서 해임을 했었고요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까지 해임한다라고 결의를 냈는데 그게 무효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관을 변경하는 것 세 번째가 주식매주 선택권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무효화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열린공감TV라는 법인명을 상호변경을 합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름은 손혜원 전 의원이 브랜딩을 해줬다고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강진구 일당이 제가 배임을 했고 망명을 시도했다고 떠들었었던 바로 그 당일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손혜원 TV 개인 방송에서 저를 리플리징후군 환자로 몰았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상호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진구 일당은 또다시 신주발행을 시도합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주발행을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 번 모두 다 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걸게 되고 그 세 차례 모두 법원에 의해서 강진구 일당이 폐소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주발행을 하지 말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갑자기 이사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왜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으니 정천수 PD 이사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라고 강진구가 저를 전화로 저를 꼬드겨서 이 법인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열렸던 회의실에 저를 감금하고 강진구 최양민 박대웅 안선화 등이 저를 공동폭행합니다 아마 그 영상은 너무나 많이 그동안 공개를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강진구 일당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바로 이 법인 저 회의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법인에 CCTV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찍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회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안선화 씨의 모습을 보신 분들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CCTV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저 열린감TV 법인에 제가 나중에 법인을 되찾고 들어와 보니까 CCTV가 4개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다 제가 영상을 찍을 거라고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영상을 찍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당시 휴대폰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휴대폰 카메라가 바닥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었으면 아마 그들이 저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때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왜 여자를 쳐 그러니까 즉 제가 안선화라는 그 여자를 때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를 때리면서 저에게 왜 여자를 쳐 왜 여자한테 폭행을 해 그러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영상이 만약에 없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어서 다행인지 최영민이 저를 폭행하는 장면 박도영이 저를 헤드락을 거는 장면 등이 다 고스란히 찍혔고 제 휴머니 속에 있었던 녹음기에는 안선화가 저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제 얼굴을 두 번 폭행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자신들도 맞았다고 하면서 저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해요 안선화가 팔에 기부수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자기가 팔이 비틀어졌다면서 저 때문에 아마 그 장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유탐사 방송만 보셨던 분들 그 당시 더탐사였죠 더탐사 방송만 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안선화 실장이 팔에 기부수를 하고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정수수 나쁜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경찰에서 양쪽의 증거를 취합을 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양쪽에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이 면밀히 들어다봤어요 증거를 다 가지고 조사를 했죠 기소를 합니다 재판에 넘겨요 박대용, 최영민, 안선화 그리고 직원 한 명 총 4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강진구가 저 조인트 깐 거라든가 등 뒤에 두 번 때린 거는 불기소 처분했더라고요 강진구는 빠졌습니다 박대용, 최영민, 안선화 그리고 직원 한 명 총 4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었어요 그 준비기일 열린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후속 재판이 아직까지 열리고 있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찰에서 하는 일은 매번 늦을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차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시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유상증자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승소를 하고 강진구 일당이 이제 폐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처음에 가처분을 걸었죠 처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최영민, 박대웅이 손을 들어서 강진구의 신주발행을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신주발행이 발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는 거에 대한 본안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가 본안 소송입니다 저 본안 소송에도 제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더탐사 강진구 일당은 저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조차도 몇 개월 뒤에 제가 이기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이기느냐 재판 자체가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즉 강진구 일당이 항소를 한 게 재판장에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제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냅니다 그동안 매년 3월이 되면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저희 정관에 의하면 안 열고 일부러 회피하고 있었던 강진구 등을 꼬집으면서 법원에다가 주총을 열어달라고 허가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줍니다 제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사건을 허가를 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임시주총회 강진구 최영민 등이 참석을 합니다 주주의 자격으로 강진구는 신주를 발행을 했다 그래서 자기도 주주직을 갖고 있는 주주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참석을 하고 최영민은 원래 주주를 갖고 있으니까 주주로서 참석을 하고 박도영은 그냥 쫓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3명이 참석을 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린 그 장소에 대한 모든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가끔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강진구 최영민이 스스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퇴장을 합니다 누가 쫓아낸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참석을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퇴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강진구를 추종하는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가 주총장 1층에 피켓을 들고 와서 사이버포즈 물러가라 정초수 물러가라 이렇게 막 피켓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임시주총장에서 새로운 이사 5명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차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개월 가까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찾고 찾은 증거들 중에서 정말 확실한 것 빼박 증거들 누가 봐도 판사가 아닌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빼박 증거만 추린 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차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또 별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신다면 경영권 분쟁 이전에 열린공감TV의 현금 유보금이 여러분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2년 가까이 후원해 주셨던 현금 유보금 약 20억 정도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현금이 20억 정도 열린공감TV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땅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써버린 겁니다 경영권 분쟁 이전에 20억 현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체 없는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담보 없는 자금을 대여해 줬고 가지급금으로 자신들이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강진구 등이 거액을 가지급금으로 인출을 해가요 마구잡이로 회사 돈을 인출을 하고 회사의 자산인 방송장비를 무단으로 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어용노조 문제입니다 새로운 경영진들이 만들어진 거죠 작년 10월에 이 회사에 오니까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컴퓨터까지 CCTV 저장기록장치까지 다 뜯어가버리고 덩그러니 책상과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경영진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대표는 김유재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새로운 경영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설립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자면 2023년 10월 초에 저희가 이 법인에 들어왔는데 2023년 9월 한 달 전에 강진구 일당과 그들이 뽑은 직원들이 노조협약을 맺은 거예요 9월 달에 9월 달에는 이미 벌써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돼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에 대한 이사들의 자격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9월 달에 부랴부랴 노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용노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노조원들 중에 노조원 중에 대표가 권지연이라는 사람인데 권지연이라는 사람이 복직소송을 건너 어쩐다 하고 있죠 저하고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유보폰 단체협약을 체결을 해서 신경영진들이 경영하는 열린감TV를 사실상 파산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시도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소 16억 5천여만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이들이 가했고 그중에서 우선 13억 정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진구 일당이 한 직거리들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고 법과 법령을 위배했고 특히 대여금이라든가 가지급금 용읍비 등을 지급을 하면서 그 흔한이 흔한 지출계의서 라든가 품위서조사도 단 한 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장이 아닌 팩트입니다 오로지 팩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 X로 알려진 사람 중 제보자 X로 알려져 있는 지연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정과범 이기도 하죠 이 지연진이란 사람에게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뭐 몇몇 사람들은 제보자 X 정의로운 사람 아니야? 정의로운 제보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에게 취재명목 탐사 취재를 하라는 취재보도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해요 지연진이란 사람은 사기정과가 있는 사람인데 기자 출신도 아닌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탐사 취재 전문위원이라고 하면서 매달 천만원의 취재 용역비를 이 법인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억이나 자관돈도 아니죠 무려 2억이나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여해 줍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정과 등 재산범죄자에게 상당의 고액을 빌려줬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열린검티 법인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약 1천만원을 지연진의 이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지연진의 처 부인의 이름 김복땡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지급을 합니다 도대체 지연진의 인한자가 매달 1천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받고 무슨 취재를 해서 어떤 취재를 용역을 대가를 여기다가 법인에다가 제공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혹시 조르세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조르세티 당시 더탐사에서 여기서 이 법인에서 여기 3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본에서 IAEA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일본에 있는 조르세티라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갔다 조르세티라는 사람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지연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매월 천만원이나 되는 고액을 받아가면서 기자도 아닌 자가 더 탐사에게 어떤 취재 용역으로 그 비용을 받아갔는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강진구 박대용이 기자잖아요 본인들이 20년 가까이 기자를 했다면서요 본인들이 취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취재 안 하고 지연진 같은 기자 출신도 아닌 자에게 사기정가자에게 2억이나 돈을 빌려주고 매달 천만원씩 줘가면서 무슨 취재를 했다는 건지 그것도 지연진의 이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처의 이름으로 보내면서 처리를 외주용역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외주용역비 지출 자체에 근거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처 김복댕 씨에게 1억 5천 6백만원의 4례금 명목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례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건 지연진의 처의의 이름인 김복댕 이름으로 고액을 보내서 우회로 빼돌려갖고 자신들이 착복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예 저희 소장에 이거는 지연진의 이름이 아닌 처의의 이름으로 약 1억 5천 6백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보내서 핑퐁이라고 하죠 삼자핑퐁을 해갖고 최강박 계좌로 흘러가게끔 한 게 아닌가 조사해달라고 저희가 소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를 의무를 위반했고 충실 의무를 위반했고 배임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식회사 민들레 시민언론을 만든다고 하면서 강진구가 저에게 제기했던 게 공익법의를 만들겠다고 공익법인 사단법인 뉴스타파처럼 사단법인을 만들겠다 공익법인을 만들겠다는 게 강진구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시민포탈 사업을 할 때 그 시민포탈을 하고자 했던 정천수 PD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가 하는 강진구 자신이 하는 손흡의 기자들과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그 일을 정PD가 추진하십시오라고 저한테 제안까지 했었어요 저를 해임하고 나서 저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지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돈을 받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런 또 회유까지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거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공익법인도 아니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민들레라는 것을 만듭니다 시민언론민들레 앞에 시민언론만 붙이면 다 시민언론이에요 주식회사 시민언론민들레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기에 처음 최초에 개입이 됐던 사람 대부분이 강진구의 선후배로 언론계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노쇄하셔서 손주를 보셔야 할 은퇴한 언론인들을 끄집어내서 만든 겁니다 문제는 저 시민언론민들레가 2022년 10월 5일날 5,300만 원을 이 열린고함TV 법인에서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는 계약 체결 이전인 9월 26일날 한 달 전쯤에 9월 26일날 5,300만 원을 민들레 설립 이전 비용으로 대여를 해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2022년 10월 5일날 법인이 만들어져요 근데 법인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돈을 미리 보내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립 이전에 법인 설립 이전에 권리 능력도 없는 곳에다가 돈을 거액을 보내준 겁니다 명백한 횡령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아 잠깐만요 잘못 봤습니다 왜 돌아가지? 2022년 11월 11일날 11월 11일날 또다시 8천만 원을 민들레에 송금합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안전담보도 없었고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없었고 총 1억 3천만 원을 민들레에 대여해줍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용역 1회 차당 300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2022년 10월 5일에 설립한 회사에게 10월 1일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10월 5일날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4일 전에 계약서를 만들어요 실체도 없는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만듭니다 그거를 근거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가까이 1억 4천 8백 25만 4천만 원을 용역비로 민들레에게 지급을 합니다 총 2억 7천 9백 30만 3천 원 2억 7천 9백 30만 3천 원 이나 되는 거액이 민들레로 넘어갔습니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우리 열린검TV 법인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 촛불단체에게 한 시민 촛불단체에게 대여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네 다육농장님 감사합니다 한 시민 촛불단체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합니다 지출해줍니다 2023년 2월 8일날 어떠한 담보 제공도 없이 저 촛불단체에게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로 이 또 촛불단체에게 2,534만 원을 2,534만 원을 지출합니다 총 4,534만 원을 보낸 겁니다 도대체 저 촛불단체와 강진국 일당은 어떤 연결이 되어 있길래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매주 토일만 되면 텐트 치고 나가서 그 앞에 모금함을 놓고 시민들한테서 모험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 기자들 초대했을 때 계란말이 얻어먹던 머리 하얀 사람 그 사람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 받은 사람이 강진국 박대현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가장 충격적인 정말 저는 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혀냈을 때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강진국 일당이 김원땡이라는 사람에게 외주용용비 명목으로 무려 1억 6,900 1,697만 2,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을 한 겁니다 김원땡이라는 사람에게 저 1,697만 2,000원이라는 돈이 뭔지 몰랐어요 김원땡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해보면 김원땡이라는 사람을 외부 회계감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저도 모르는 사람이고 찾아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혁진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 이혁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가게 됐어요 저 이혁진을 저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강진국입니다 저 이혁진은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옵티머스 대표이죠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열린관TV에 접근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강진국과 연이 돼서 저는 강진국을 통해서 저 이혁진을 소개 받았죠 자신이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 오시면 자기가 사업가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라고 저를 빨리 미국에 오라고 재촉했던 사람이 저 이혁진 그래서 제가 이혁진이가 나를 미국으로 오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포탈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업가를 소개해 준다고 하니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강진국 최영민 박도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강진국 최영민 박도영이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에서 그들이 저를 대표해서 해임해 버린 겁니다 자신도 상의도 없이 혼자 운영했다고 혼자 시민포탈을 했다고 다 상의하고 갔어요 거기 가서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최영민을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기금이 모이는 상황들을 다 알려줬어요 강진국은 이혁진에게 두 명의 성과 정천수 PD와 둘이서 시민포탈 사업을 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를 제가 공개하기도 했어요 증거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해임하고 나서 이혁진이가 태도를 바꿉니다 180도로 태도를 싹 바꿔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저를 한테 욕을 하고 사기꾼 취급을 하고 저는 황당했죠 그리고 그 이혁진의 부인 임마리가 미국에서 모아왔던 18만분 기금을 그 임마리 자신 계좌에 고스란히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강진국 일당이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몽땅 다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돈을 강진국 일당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겠다고 제가 미국에서 모은 기금을 이혁진을 통해서 지들이 받아버리고 자신들이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영상도 제가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쓰겠다고 자기들이 그런데 미국 교민들이 난리 났죠 그걸 왜 니네가 쓰느냐 미국 교민들이 시민포탈하라고 돈 모아준 걸 왜 니네가 한국으로 가져왔느냐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피니까 그제서야 마다 못해서 돌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마구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참 바람만장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혁진이가 갑자기 그랬을까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이혁진의 모친의 이름으로 1697만 2000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한 겁니다 저 사실을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열린골티 법인은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가지고 많은 고액의 고가 장비들을 구매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가 장비들 중에서 사람들 많은 외부 장소에 가게 되면 생방송을 할 때 렉을 걸리지 말라고 뒤에 배냥처럼 메고 다니는 송추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약 3300만 원 정도 상당의 고가 장비입니다 그거를 이 법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만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못 찾았죠 그런데 그 장비를 그들이 쓰고 있다라는 유탐사에서 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찾아냈어요 그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집회 시위에 방송을 할 때마다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그 장비가 그 장비인지는 긴가빈가 했죠 그들이 새롭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장비를 판매했던 회사의 팀장이 이 법인에 전화를 해서 AS 기간이 됐는데 AS 받으셔야 되는데 그 AS를 유탐사가 해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 장비를 그들이 쓰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열린공감TV로 별레 스튜디오로 이사 오기 이전에 열린공감TV는 논현동에 있는 굿잡 스튜디오라고 아까 저를 폭행했다고 얘기했던 안선아 실장이란 사람이 대표로 있던 그 굿잡 스튜디오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자신의 스튜디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굿잡 스튜디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표가 안선아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영민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무런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자이죠 그런데 자신의 스튜디오이고 자신의 장비라고 그동안 계속 사람들한테 떠들었었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굿잡 스튜디오는 안선아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를 오면서 굿잡 스튜디오에서 안선아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열린공감TV 법인에서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사달라는 거예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구매해 달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었어요 대부분 중고장비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중고 장비들은 제가 아무리 카메라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림잡아 한 삼사천이면 예 구매할 수 있을 그런 중고 장비였는데 인테리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굿잡 스튜디오를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에 사달라는 겁니다 땡깡을 피는 거죠 최현민과 둘이 같이 와서 그런데 그때 제가 열린공감TV 법인의 헌금유보금을 약 20억 가까이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등지고 싶지 않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달라는 거 그대로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자 굿잡 스튜디오의 장비를 1억 2천만 원에 열린공감TV 법인이 구매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열린공감TV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자기들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방송을 하고 떠든 겁니다 정선수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거를 또 그들의 추종자는 믿고 따라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갓진구 갓진구 하면서 문제는 이들이 2023년 9월경에 도망치듯 이 법인을 빠져나가면서 그 1억 2천여만 원 정도 되는 법인의 장비를 단돈 2,473만 2,625원 2,400만 원에 매각을 해갑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이죠 더탐사 계좌로 2,400만 원을 넣어버리고 자기들이 사갔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무 능력이 세무 지식이 있는 사람 그냥 가져가면 이게 이제 절도가 되니까 돈을 넣고 가져간 거죠 젓가로 그건 세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홍구 전 안홍구라는 사람 아시죠 전 대구국세청장을 했던 사람이 더탐사를 도와주기도 했었고 실제로 법인을 떠나서 유탐사라는 걸 만들었을 때 초대 대표이사가 안홍구 씨였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황당한 거 경영자 보험을 해지합니다 열린공감TV는 시민들의 후원금만 가지고 운영률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지출 금액이 없어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 상여금 이외에는 현금유보금이 20억까지 만들어놨는데 제가 왜 현금유보금을 계속 쌓아놨냐면 유스타파가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유스타파가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니 저도 목표가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유스타파처럼 젊은 직원들 많이 고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탐사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후배 기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저와 강진굴들은 이 손으로 물러나자는 게 저의 포부였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늘 밝혀왔어요 우리에게도 나이가 있으니까 있을 만큼 먹었으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우리는 60살까지만 일을 하고 100억 정도 모아놓고 그걸로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유스타파처럼 키워주자 우리는 이 손으로 물러나자 라고 제가 늘 말을 해왔어요 강조를 해왔고 그거를 되게 못마땅히 했습니다 왜 그들한테 줘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현금 유보금은 있고 지출 항목은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좀 알아봐달라고 여기저기 부탁을 했고 최준수 과장한테도 얘기해봤어요 최준수 과장이 아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CEO 보험 경영자 보험이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온 거예요 만기가 5년 만기입니다 5년 만기 5년 동안 매달 천만원씩 법인 대표자의 이름으로 납입을 쭉 하면 5년 후에 만기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5년 동안에는 절세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표자의 저희의 이름으로 만약에 5년 만기가 아니고 계속 연장 연장 연장에서 94세 제가 94세까지 살 경우에 94세까지 살 경우에 그거를 제가 해지를 하면 그 모든 보험금을 정천수가 타격하게끔 만들어놨다 라고 하면서 저를 형사고소합니다 제가 94세까지 살 수 그리고 94세까지 살면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서 그때 해약을 해서 그 돈을 제가 받은다고 하면 그때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법인과 사인 개인과 법인을 구분 못하는 모지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실제로 이들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아래 보시면 피의자 정천수는 열린감TV 대표이사이고 어쩌저고 해가지고 월 납입 보험료 천이십오만 칠천 원을 삼십사 개월 계약일로부터 칠 년이 지나 어쩌저고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부송치 무협이 났어요 경찰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십사 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가서 그거를 그거를 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 안 되니깐 무협의 부송치를 한 거죠 근데 저 최진수 과장도 당연히 무협이 났지요 결국 5년 만기가 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중도 해지해버리는 바람에 이 법인이 무려 1억 천만 원 100% 손해 손실을 당했습니다 저를 배임으로 몰고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건 무협이 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강진국 일당이 배임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월급을 받아갔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2년 6월 이후로는 월급도 정지가 돼서 카드 월급도 정지가 돼서 딱 한 달 딱 한 달만 제가 상 인상한 월급만 받아갔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막 떠들었어요 한 달 받아갔어요 한 달 그들은 연봉 1억 2천씩 받아왔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그 이후로 쭉 연봉을 받아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여금도 막 받아갔어요 자기들끼리 상여금 강진국 최영민이 각각 대표이사가 돼갖고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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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기들이 막 돈을 막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 달 가져갔어요 한 달 이후에 저는 쭉 지급 정지 지금까지 저는 이 법인에서 2022년 6월 이후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넘게 월급 1월 한 장 받아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를 월급을 횡령했다 윤석열 X파일 여러분들 책 사신 분들 많으시죠 10만 부가 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윤석열 X파일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혼자 썼습니다 물론 차이란 앱의 김두일 작가가 수정하셔가지고 최종 원고가 탈고돼서 책에 나왔죠 책 저술자 한 명 정천수입니다 제가 그 책 쓰는데 하루에 2시간 자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최영민 강진국 박대웅에게 같이 좀 나눠 쓰자고 SOS 쳤는데 그들 3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책 누가 사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책을 씁니까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대선 전에 무조건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에 2시간 자가면서 윤석열 X파일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책이 나왔고 10만 부가 팔렸어요 의외로 많이 팔렸죠 물론 인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장도 한 글씨도 한 문단도 한 단락도 도와주지 않은 강진국 최영민 박대웅한테 수천만 원씩 나눠줬어요 인쇄를 직원들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를 가져간 저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국 최영민 박대웅 등이 미국 교민들을 꼬드겨서 미국 기금 모금한 것을 횡령 배임했다고 저를 고소하고 이 법인에서 또 미국 기금을 횡령 배임했다고 고소하고 박대웅이가 개인 자격으로 미국 기금을 횡령 배임했다고 고소하고 미국 기금권 가지고 세 군데에서 똑같은 건으로 고소를 고발을 한 겁니다 결과는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었냐 법인카드를 무려 63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진국 일당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총수가 14명? 최강박을 포함해서 14명?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려 63장이나 되는 법인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누가 썼을까?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사용해요 주말 휴일 사용액만 무려 4200만원이나 써대깁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기보다 장소, 사용장소, 사용처를 딱 보면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수상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총 법인카드 무단 사용한 금액만도 2억 5,346만 865원이나 됩니다 김동수님 감사합니다 저 법인카드 63장을 받아서 사용한 자들이 누군 누군지 한 명 한 명 지구 끝까지 찾아낼 생각입니다 저건 형사사건이에요 민사로도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저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으니 저 법인카드가 일련번호만 있지 누가 사용했는지를 모르죠 형사사건으로 비하가 되면 분명히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드러날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것은 회사 공금으로 이 법인 회사 공금으로 저 경천수 개인에게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소송비를 지출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회사 공금이죠 저 경천수 개인에게 소송을 막 진행을 합니다 저거 다 뱀입니다 더 탐사 열린공감TV 법인에서 정천수 개인에게 경영권 문제 분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강진구 최영민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법인 돈으로 합니다 가장 어이없는 게 2022년 9월 19일 날 2022년 9월 19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권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제가 그 전날인 2022년 9월 18일 날 하루 전날 9월 19일 날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정천수가 경영권을 회복할 것 같으니까 9월 18일 날 하루 전날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소나무당의 대변인을 했던 정철승에게 무려 6,050만 원을 송금합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경영권이 변경이 되죠 경영권이 변경이 된 이후에도 얼마 동안에 자신들이 이 회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인감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인감을 지배하고 있는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2023년 10월 23일까지 무려 4,180만 원을 추가로 정철승에게 송금합니다 법더펌에게 강진구 일당이 더펌 정철승에게 송금한 금액이 1억 230만 원 더펌 법무법인 중추 법무법인 최선 이 네 곳에게 어마어마한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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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의 돈들을 보냅니다 모두 다 위임계약 수임계약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성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성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구성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 법무법인들을 상대로 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윤리장전을 기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철승이란 자가 변호사로 밥을 먹으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정철승이란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철수가 단 한 개라도 사실이 있으면 자기가 덧탐사의 사건을 맞지 않았을 것이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어요 22대 0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여전히 떳떳하십니까 정철승씨 정철승 변호사라고 불러오고 싶지 않습니다 정철승씨 정철승씨 아 이 사람 소나무당 대변인 그만뒀다면서요 소나무당의 대변인에 그만둔 겁니까 잘린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현진 민들레 촛불시민단체 2억 진 바빙카드 무단 사용 등 총액이 무려 12억 7,915만 4,213원 에 관련된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추석 전에 소장이 유탐사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형사소송 소장도 조만간 강진국 일당이 받아보게 될 겁니다 금액이 특경법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 특경경제가중처벌법이라고 해갖고요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일반 경제사범이 아니고 특경법 사범이 돼서 징역 5년인가 3년인가 징역 3년인가 5년인가 정확히 제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징역 3년인가 5년 좀 쎕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경법에 해당됨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아마 저희 법무법인에서 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경찰로 배당을 하겠죠 형사소송에는 최영민 강진국 박대용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몇 명도 추가로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사소송에 포함될 주요 내용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주명부라고 되어 있고 정천수 보통주 105,000주 최영민 보통주 105,000주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5대5 최영민 강진국가 5대5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 주주명부를 만들어서 박대용이가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증으로 증거자료랍시고 법원에 제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주주명부를 하단에 보시면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서증을 이 주주명부 5대5라는 주주명부를 박대용이가 법정에 제출을 했는데 도장 모양이 좀 이상하시죠 원본하고 위조하고 좀 보십시오 원본은 동그랗습니다 정원이죠 이 원본은 49대5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찍어놓은 도장은 세상에 이런 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걸 찍어놓고 직인 위조 및 행사를 한 겁니다 사문소 위조하고 동행사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최은순 씨 장고증명 위조할 때 하는 짓거리 똑같은 거 김건희 주가 조작 신주발행에서 저가 신주발행한 거 주가 조작 똑같은 짓거리 강진구 일당이 하면 괜찮고 정의로운 겁니까 유탐사를 신봉하시는 유탐사 추종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열린구함 TV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강진구 일당한테 속아서 너무나 그동안 미안했다 정천수의 당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라고 사과를 하면서 돌아오시는 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열린구함 TV 구독자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확 늘어났어요 유탐사 구독자는 조금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전체 조회수도 좀 빠지고 있다 이런 MSH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으신 분들이 유탐사를 신봉하고 종교화하고 갓진구 갓진구하면서 마치 정천수는 악마고 강진구는 선한 정의로운 기자인 걸로 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린구함 TV의 보도를 보고 영상을 보고 적는 댓글 대부분이 어떤 댓글이 나면 같은 편 끼리 우리 같은 편 끼리 싸우지 말자 이제 같은 편 끼리 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쭉 보시고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열린구함 TV 구독을 취소하시고 후원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탐사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들 우물 속에서 그냥 계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한 달 동안 쉬었더니만 할 말이 참 많았나 봅니다 한 시간만 하겠다는 게 훌쩍 한 시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슈퍼챗 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린구함 TV가 슈퍼챗을 항상 1등만 하다가 경영권 강타 사건 이후로 순위권에서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유탐사, 더탐사는 항상 상위권 1등, 2등, 3등, 4등, 5등 하는데 열린구함 TV는 아예 100위권 밑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 좀 그래도 순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후원자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1인 1만원 커피 한잔은 1만원 정도 하죠 1인 1만원 한 달에 정기 후원해줄 수 있는 분들 1만 분만 모시면 열린구함 TV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2천 명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후원을 하다가 그만뒀다 소망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정기적으로 매달 매달 1만원씩 후원하신 분 1만 분만 모아주십시오 열린구함 TV가 주축이 돼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영세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는 유탐사 강진구 일당과 달라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하는 게 기소가 됐으니 여러분도 후원금 좀 주세요 변호사 비용 좀 모아주세요 라고 방송을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강진구가 가짜 뉴스 보도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왜 시민들한테 달라는 겁니까 제가 과거에 줄리 보도할 당시에 약 12명 정도의 변호사단을 모집을 했을 때 그 변호사 모두는 무료변론을 해주겠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단 한 분도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제가 해임되고 나서 결국 그 단톡방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저희가 영상 아마 보도가 나갈 것 같고요 특별한 영상 보도가 없으면 과거에 아까운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안 나온 거 최근에 저희가 추석 연휴에 좀 올렸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50만 명이 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50만 명이 보더라도 어느 언론도 안 받아줍니다 참 웃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마 센 보도가 경제당설전을 통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최초 보도가 될 것이고요 대장동 주범 대장동 그분 다 이재명으로 알게 만들어놨었었습니까 그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니꼬로 이재명이라는 그 성립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직이라는 사람들 비하하는 말이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그리고 좀 언론에 쉽게 휘둘리는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이재명을 안 찍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대장동 주범 대장동 그분 이 누군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이번 주 토요일 경제당설전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 오려보도 하는 날이죠 정PD의 뉴스피드 오려보도를 통해서 지금 체코에 가 있는 김건희가 자신들의 오빠 남동생 언니 모친 등등에게 거액을 보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방송 다음 주 월요일 보도까지 꼭 시청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9시는 드릴 말씀 있습니다 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 열린공감TV 관련된 내부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오로지 진실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열린공감TV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9월 8일이 4주년인데 좀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본권력이 만든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순수 독립 언론으로서 발돋움해 온 저희 열린공감TV가 어느덧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실망을 드리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 6월경에 강진구 일당이 저지른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 찰탈 사건으로 인해서 2023년 10월에 법인을 다시 되찾기까지 법인명을 더 탐사 그들은 시민언론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시민언론 더 탐사로 불법 변경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를 대표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악마화로 인해서 당시 90만 구독자가 71만까지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더 탐사로 불법 사명을 변경했던 강진구 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의 표본이 되고 있는 허위보도를 바로 이 자리 이 법인에서 2022년 10월경에 자행을 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열린공감TV 법인이 그 가짜뉴스를 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진구 일당은 줄리보도로 인해서 언론 탄압을 받았다고 굉장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슈퍼챗을 땡기기도 했었는데 실제 줄리보도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가 혼자 유일합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그 누구도 기소가 되지 않고 검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구 일당은 경영권 찬탈 후에 벌인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서 무려 22대 0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2023년 10월 초에 더탐사법인 스튜디오를 야반도주 하듯이 직원들과 빠져나가서 인근의 구리에 있는 곳에다가 유탐사 시민언론을 또 참칭하면서 유탐사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서초동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꽤 많이 모았는가 봅니다 부촌이죠?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2023년 9월경의 언론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개최된 법인의 임시주총에서 강진구 일당이 불리한 이사들이 대거 선임이 되자 임시주총회 하루 전에 강진구 처제 등으로 구성된 직원들과 노조를 협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강진구가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 후 이들은 모두 도망치듯이 법인을 빠져나가서 유탐사에 있고 거기에 있는 권지연이라는 사람은 유탐사 권지연 기자라고 아예 명찰까지 파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열린공감TV 노조, 더탐사노조라고 칭하면서 복직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관령 중노위에서는 하루 전이라도 노조가 결성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호위 판단과는 달리 강진구의 어영노조 손을 들어줬고 결국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맺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린공감TV 법인은 어영노조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과 상호를 다시 찾은 열린공감TV는 최근 각종 특종과 단독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탐사는 자신들을 추정하는 소위 어벤져스 팀을 모집을 해서 열공에 출연하는 출연진들과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저희 열린공감TV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채널이 최근에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실효연을 많이 클릭을 하게 되면 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유탐사는 윤석열의 정신적 형인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이사로 선임을 해서 각종 내용 증명을 남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강진구는 현 열린공감TV의 사내이사 신분입니다 내년 5월까지 열린공감TV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강진구 일당이 법인을 빠져나가서 유탐사를 만든 후에 경허금지 위반을 한 것이죠 열린공감TV 후원자 명단을 빼돌려서 세 차례에 거쳐서 3만 명 가까이 단체 문자를 발송을 해서 열린공감TV의 더탐사 후원을 취소하고 유탐사를 후원해달라 강진구를 후원해달라라고 명백한 업무방해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법인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회사 자산인 컴퓨터, 촬영장비 등을 빼돌려서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회사 수십억의 현금 유보금을 모두 탕진해버려서 영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최근에 저희 열린공감TV 법인은 강진구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배임 등의 혐의로 민영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임 금액만도 무려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경법이 저촉될 전망입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합니다 반드시 강진구 일당은 특경법, 배임 인장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경영권 분쟁의 20대의 0으로 사실상 소송 결과가 말해주시지 종결되었습니다 법인과 스튜디오도 되찾았고 여러 단독 특정 보도로 떠났던 구독자가 다시 최근에 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91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만들어놓고 도망간 강진구 일당으로 인해서 회사 현금 유보금 20억이나 있었는데 0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커져버린 법인의 볼륨을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매달 심각하게 지출이 되는 재정적 압박을 처해져 있습니다 1층 더탐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강진구 일당이 어벤져스 놀이를 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무 쓸모 없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월세 등으로 인해서 한 달에 무려 1500만 원이 그냥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산도 원상복구도 어렵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데만도 무려 4억이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고함TV는 현재 유탐사 추정자들로 인해서 어느 패널도 섭외가 어렵고 출연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고주들 역시 테러를 당할 거라는 위험 때문에 광고를 기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린고함TV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린고함TV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공이 다시금 진실의 바다를 항해 갈 수 있도록 1인 1만원 정기 후원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 정도 정기 후원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시 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1인 1만원 정기 후원에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오로지 진실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글을 제가 최근에 저희 열린고함TV 유튜브 커뮤니티 계정에다가 올렸습니다 오늘 올렸는데요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돈은 항상 많이 있는 게 좋겠지만 구독자 90만 명 이상이면 월 몇 억씩 들어온다는데 그걸로 부족한 겁니까? 물론 많을수록 쓸데가 많아서 좋겠지만 우리 진보들은 늘 후원할 곳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해주셨는데요 열린고함TV는 알다시피 일반 정치평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보도를 하는 뉴스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형 정치 유튜브 채널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보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고함TV가 보도하는 내용들이 현 정권이 되게 싫어하는 현 정권이 정말 없애고 싶어하는 열린고함TV 보도다 보니 유튜브 정책에 다소 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 노딱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광고 수익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셔도 그냥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0원이 되는 거죠 30만 명, 100만 명이 시청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유튜브 광고 수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린고함TV 구독자인데 열린고함TV 보면 광고가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열린고함TV 구독자라 하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붙이는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고 마치 열린고함TV에서 광고를 붙인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열린고함TV는 아직까지 그 어떤 광고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광고는 열린고함TV에서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자체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유튜브 측에 열린고함TV가 아니고 유튜브 측에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그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리 구독자가 90만이 넘었다 하더라도 유튜브 광고 수익이 노란 딱지로 인해서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열린고함TV는 광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정말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이 열린고함TV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탄탄했던 열린고함TV 후원자분들이 강진국 일당이 이 회사의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에 발송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문이 돼가지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약 80%가 넘는 분들이 후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한번 후원을 취소하신 분들이 다시 후원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현재 열린고함TV 재정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말 깜깜하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소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관련해서 강진국 등이 기소가 됐다는 사실 최근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유탐사의 강진국 일당은 자신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 본데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강진국 최협민 박대용 등 총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면담강요죄와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강요미수입니다 강요미수 스토킹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것이 사실이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탐사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저 죄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경우에 AI 판사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실수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AI 판사에게 물어보고 또 아니고 AI의 채찍 PT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혹시 저에게 이야기했듯이 판사가 아니고 편사다 한동훈을 위한 편사다 윤석열을 위한 편사다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흥민TV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김흥민TV에서 김태영 기자라는 분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김태현 기자라는 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라요 단 한 분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객관적으로 이 청담동 술자리 사안에 대해서 쭉 지켜봐왔고 또 나름 취재를 해봤나 봅니다 그분의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술자리 대구 기소 기소됐습니다 이분들은 강진구 씨 등은 기소가 안 됐다고 내가 기소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보도자료를 근거해가지고 기소 났다고 그러니까 기소를 당한 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내용 증명이 안 와요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리신 것들은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은 아니 사건 번호만 집어넣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본인들만 못 봤다고 본인들이 못 받으면 기소가 안 된 겁니까 아 나 참 어처구니 같고 어제 또 무슨 방송을 보니까 말이죠 뭐 무슨 뭐 하여튼 나한테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것만 들었어요 경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이고 웃기는 인간들아 조심해 계속 까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어제 어제 방송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청담동 술자리의 근거를 갖고도 공개하지 않은 진보 진영의 유튜브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종원 시사타파 대표입니까 이종원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오히려 청담동 술자리 그러니까 뉴탐사가 보도한 것 자체가 틀려져요 뉴탐사가 그 방송한 내용을 보니까 경찰의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시사 유튜버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이종원 대표가 또 방송을 해요 밤에 근데 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반들아 내가 얻고 있는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 한동훈이가 없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또 증명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뉴탐사가 처음에 보도했던 뉴탐사 시기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특정이 돼 있어요 하나는 청담동 술집이 특정이 돼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장 변호사 20명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첼리스트 그리고 뭐 이세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세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세창 얘기까지는 없었으니까 처음 보도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 날짜를 특정했다가 날짜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장소를 특정했다가 장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면 취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이미키 씨 가게까지 새벽에 거기에 이제 멤버십 술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아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몇 번도 시도를 해봤고 그런데 이제 안 된 거예요 특정이 됐던 그 티케라는 곳도 제가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특정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지도만 보고 찾아가서 티케라는 곳이 이제 실제 첼리스트가 있었던 그 업소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뭐 윤석열 한동훈도 오고 김현장 변호사 20명 넘게 왔다 그 장소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한동훈은 오지 않았고 김현장 변호사도 30명씩이나 온 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의 문제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또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욕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테러를 당했잖아요 제가 열린 공간 간다고 여기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다시 밝히면 저는 정천수 씨를 몰라요 한 번도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고 대화도 나눠본 적 없고 뭐 열공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뉴탐사를 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안 갑니다 양쪽 다 안 가요 안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라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거는 전반동 술자리가 이게 언론사는 지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이종원 대표한테 그 강진구 기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뭔지 공개 좀 해주라 이거는 이제 청담술자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차기들이 이제 그동안 뭐 분위기 조성 다 했으니까 당신이 마지막에 나와서 말로 없는 날려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게 기사라는 건 텍스트로 말로 쓰는 거는 허점이 좀 있어도 그냥 방송에서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좀 그럴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뉴탐사 더탐사의 지금 보도도 괜찮고 그 초반 보도도 괜찮고 그걸 가지고 텍스트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이제 텍스트를 쓰면서 왜 김용민 피디님이 왜 비판하는지가 그럼 보여요 뭐가 비어있고 뭐가 더 있어야지 얘기가 되고 아니 지금 이 저널리즘이 없고 종교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열린공감에 간다고 더탐사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열린공감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열린공감 쪽이랑은 얘기를 안 했고 뉴탐사분들이랑 얘기하고 그 글이 내려갔는데 네 안 내렸어요 결국? 결국 없어졌어요 글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야 거기에 더탐사 계정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탐사 계정은 원래는 열린공감TV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알지 못하는 놈이 그걸 점유해서 그냥 아무 글이나 막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김태형 기자가 항의를 했더니 글을 내렸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글을 내리는 것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인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제 이직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저 이직 논의되다가 이직 논의가 없어진 곳도 있어요 진짜? 피해를 입었네 피해를 입어서 제가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과문을 안 올리게 왜 우리가 올려야 되냐 열린공감이 갖고 있는 곳인데 라고 해서 열린공감이랑 뉴탐사 양쪽을 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오 열린공감TV와 뉴탐사를 고소한다 열린공감이 했다고 하니까 그럼 열린공감도 해야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했는지 그건 밝혀지겠죠 네 뉴스버스 기자 출신이시죠 저 김태현 기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몇 번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요 일명씩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희 열린공감TV 법인을 도망간 강진구 일당이 그동안 사용했던 채널명이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이제 법인 채널로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이 법인을 도망갔기 때문에 그 채널은 열린공감TV 법인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2차 보안 인증이라고 해서 유튜브 측에서 2차 보안 인증을 한 사람을 최종 주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2차 보안 인증을 이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계정주는 열린공감TV 법인께 맞는데 2차 보안 인증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열린공감TV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노려서 이들이 구글이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탐사 게시판에다가 유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탐사라는 채널 말고 더 탐사라는 채널 그 게시판에다가 그동안 1년 동안 끊임없이 저 정천수를 악마화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 김혜민 PD부터 시작해서 김두일 작가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쓰레기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채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서 그 커뮤니티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어낸 별명이 저는 뭐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를 팔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한 한우 업체를 디자인 컨설팅을 해줬다는 이유로 소장수라고 하고 김병민 PD를 좀 살이 좀 있다고 해서 돼지라고 하고 김두일 작가를 두더지라고 하면서 동물농장이라는 멸칭으로 칭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을 쓰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조롱했었거든요 바로 그 더탐사 게시판에 저 김태현 기자가 저 열린감TV로 이직한다라는 허위 사실을 쓴 겁니다 그러자 김태현 기자가 당장 저 더탐사 유탐사 측에다가 유탐사 측에다가 더탐사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있는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거는 열린감TV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현 기자가 나는 열린감TV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안 내리게 되면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내린 거예요 유탐사에다가 더탐사 게시판에 있는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니 내린 겁니다 저희는 아무 일을 또 못 받았거든요 김태현 기자는 내릴 때 사과를 요청했어요 정중한 사과를 그런데 사과도 없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열린감TV까지 유탐사와 열린감TV까지 고소를 하면 수사를 통해서 작성자가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아마 김태현 기자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탐사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쓰지 않았다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김혜민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사는 지지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는 지지의 대상이 아니지요 언론사가 교회가 되고 언론사가 셀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탐사라는 곳을 보시는 시청자들 또 점점점 추종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광신도가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 모두 한때 민주진보진영이었다라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청담동 사건 관련해서 오늘 또 조선일부에서 하필이면 이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검찰에서 흘렸겠죠 단독 보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의겸 전 의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순환 씨라고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의 차 벤츠 승용차를 첼리스트가 그날 청담동 숫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날 그 차를 갖고 운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순환 씨가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띄워서 김의겸 의원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그 블랙박스를 받아서 포렌지를 한 거예요 포렌지를 해서 그날 그 현장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감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공소정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의겸 전 의원이 기소가 된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김의겸 전 의원이 이런 일에 휘말려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됐는지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린감TV 공짜장설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주범이 아니고 윤석열이 오히려 대장동 주범일 수 있다는 김만배 측근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5클럽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이 가장 잘 대장동 관련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법원, 검찰 네 대부분 다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재명하고는 별로 가까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혀 이재명은 거리가 먼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화천대유 관리의 지분 100%를요 천화동인 주주단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화동인 주주 1호부터 한번 쭉 보자고요 누구 누군지 1호는 김만배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SK 최태원 회장 거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2호도 역시 김만배 거예요 왜냐하면 김만배의 부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3호가 바로 김만배의 누나 김명호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호 3호는 다 김만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4호가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5호가 정영학 회계사 6호가 조현성 변호사 7호가 배성준 씨거든요 이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 4호,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6호, 6호도 조현성 변호사예요 둘 다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강남? 네 강남? 네 아니 그 유탐사의 이번에 법무 이사 바로 윤석열의 정신적 큰형인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강남 강남 출신들이요? 강남에서는 아무 변호사나 쓰지 않아요 주로 검사 출신들과 정관들 주로 쓰는데 박영수도 역시 대장동 55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박희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유탐사의 사내이사로 들어가요 강진구 일당의 사내이사로 그리고 법무 담당 이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유탐사가 구리에 있다가 강남인 부촌 서초동에 있는 방배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초구 네 그럼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내용 지명들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김현미 이사장님 페북에 보니까 이런 글을 쓰셨던데 기소된 거 맞죠? 아 그건 유탐사 멤버들? 예예 기소된 거 맞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번호만 알면 그러니까 청담동 사건 관련해서 자기들은 기소된 게 없다 그런데 미리 먼저 기소된 내용을 안 김현미 이사장이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이걸 페북에 썼다 보도했다라고 얘기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한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기소된 게 맞잖아요 기소된 게 맞아요 제가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기소가 된 게 맞아요 법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무법인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윤석열이 정신적 흔형으로 알려져 있는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전 검사이기도 하죠 그곳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사단이 득실득실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택 전 검사 이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강남 출신입니다 그가 현재 시민언론이라고 참칭하고 있는 유탐사의 법무 담당 이사로 새로 영입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이 대법관들과 공모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관과 싸운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검사 출신들이 검사들이 법관들과 판사들과 싸운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 아직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이 검찰과 또 법원과 서로 대립하는 과정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일부 판사들은 정권에 아부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공정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다수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불리한 재판들이 왕왕 빚어지기도 하지만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말 그대로 법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권하고는 조금 달라요 즉 법원과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유탐사의 사내이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매우 속연치 않습니다 열린공감TV 같은 경우에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민사가 무려 22대0입니다 22대0으로 강진구와 정천수 간의 경영권 사건에 있어서 강진구가 22대0으로 졌어요 그러면 저거를 객관적으로 정천수, 강진구라는 사람을 지우고 재판만 놓고 쭉 살펴보자면 완벽하게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가 아니고 편사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추정자들은 맞다 맞다 판사가 아니고 편사다 22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0여 명 정도 한 분이 몇 가지 사건을 맡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대략 한 10여 분 정도 되시는 판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가 각각 다릅니다 저분들이 다 저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제가 저분들한테 뇌물을 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제 집까지 팔아가면서 소송비를 냈는데 그 말을 또 듣고 강진구의 말을 듣고 편사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제 치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탐사 경영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라고 되어 있죠 즉 저희 열린감TV 경영권 강탈사건으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진구 일당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3인이 검찰로 송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2023년 8월 8일로 되어 있죠 송치가 된 지 1년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이 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깔고 앉아 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명백한 형사사건 명백한 법을 어겼다 여기 보시면 박스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송치가 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찌 된 영문인지 줄리 사건처럼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리 사건에서는 저만 기소가 돼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진국 일당은 너무나 안전해요 검찰이 왜 저렇게 감싸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기소된 지가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박영수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얼굴은 잘 아실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 물론 박영수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기소는 다르지만 다른 분들이 바로 사법연수원 15개 동기들입니다 바로 맨 우측 끝에 있는 박기택 이 사람이 바로 유탐사의 이사입니다 박기택 이 사람이 유탐사의 이사 전 검사고요 그 다음에 곽상도 50억 클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최교일 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현 국민의힘 의원 모두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다 사법연수원 15개 동기들입니다 곽상도 경영세 김기현 김상도 김용철 남기춘 석동현 소병철 박기택 주천연 최교일까지 모두 다 사법연수원 15개 동기들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검사의 힘으로 법외국을 하고 기소를 해도 아직 법원이 특히 민사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판사는 그러지 않는 판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수 판사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정의로운 판사들은 있지요 검찰이 언론 탄압을 아무리 하려고 들어도 제가 1호였고 그 다음에 2호로 최근에 언론사 한 곳이 검찰로 인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바로 유스타파인데요 유스타파는 저 정천수에 이어서 언론인과 언론사로는 두 번째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재판 중에 떠들어서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게 됩니다 마치 기자들한테 드러난 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재판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또 줄줄이 읊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검사가 피고인인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의 과거 처벌 전력을 언급하자 재판장이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었나 처음 듣는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 요지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검찰은 앞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삭제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진술을 중단시키고 공소사실 요지에서 경위사실과 동기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인데도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스타판은 저희 열린감TV보다 재판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공소장 변경이 됐던 일이 있었고요 하여튼 검찰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는 유일한 언론사는 현재로서는 열린공감TV와 유스타파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 코스프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슈퍼챗을 받았죠 요즘도 제가 가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플레이보드라고 유튜브 슈퍼챗 순위를 알려주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쭉 검색을 해보면 유탐사가 거의 매일 슈퍼챗 1등을 합니다 배가 아프죠 한때 열린공감TV가 그랬는데 그만큼 유탐사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고성편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 법인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진구 최영민 박대홍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13억억에 달하는 1차로 13억 정도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형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형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한 이번에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일명 빼박 증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볼 생각입니다 검찰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강진구 피의자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변작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좀 용어가 어렵죠 법률상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사전자기록 등 변작은 그냥 인장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장을 위조했다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는 위조된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행사했다 최은순같이 장고증명서 위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대용도 똑같은 죄명으로 현재 결정죄명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되어 있고 다음 최영민도 최영민 똑같은 죄목으로 해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경법이 뭔지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특경법이란 것은 특정재산범죄의 가동처벌법에 의해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벌금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경법은 벌금형이 없어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차로만 저희가 고소한 것이 약 13억 정도 되죠 2차 3차 다 합치만 20억이 넘어갈 겁니다 5억이 무조건 넘는 겁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쉽게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김두일 작가한테도 여러 건을 소소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얼음땡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발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첼리스트한테도 아마 민영사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제 입장에서는 실수를 금치 못할 일인데 강진구가 최영민한테 주식을 양도받았어요 자신이 열린구암TV의 주수가 되고 싶었는지 최영민한테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그게 양도세가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열린구암TV의 주식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이 이 사람이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양도세가 무려 8억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경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국세청은 집요합니다 찾아 냅니다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국세청에서는 만약에 강진구가 계속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면 형사소송도 아마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뿌린데도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최근에 유탐사가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지 강진구가 현재 유탐사의 공식 대표로 되어 있지 않고 이현정인가 전 소나무당 비대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현재 유탐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죠 그전에는 안원구 씨였는데 글쎄요 바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진구는 빠져 있어요 새로 유탐사몰이라고 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대표도 또 강진구가 아니더라고요 젊은 어떤 여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 대표도 다르고 유탐사 대표도 강진구가 아니고 다르고 흔히 말하는 본체 숨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법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빼돌리고 숨기고 감추려 해도 끝까지 찾아 냅니다 끝까지 뭐 가족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누구 이름으로 아무리 돌려놔도 끝까지 찾아내는 게 법입니다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장위조 아까는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냥 인장위조 한마디로 이게 정원으로 되어 있는 동그랄뺑이로 되어 있는 동그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게 원본인데 이렇게 타원으로 찍었다 그래서 인장위조를 했고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인장위조 행사를 했다 한마디로 최은순과 같은 짓을 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이 정도 죄를 짓게 되면 글쎄요 이거는 아마 별금형 정도나 집행료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그동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는 저희 정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간간히 유탐사와 열린검TV 경영권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욕이었죠 거의 90대 한 10% 정도로 9대 1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2022년 6월 제가 해임되고 2022년 12월까지는 99대 1이었던 것 같아요 약 1% 정도만 열공의 정천수가 맞다라고 했던 것 같고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 90대 10 그러니까 제가 임시주시청회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만 그때는 청담정 숫자리 의혹보다가 워낙 민주진영의 폭발력이 있는 보도였기 때문에 약 민주진영 70% 이상이 믿었기 때문에 90대 10 정도로 더탐사 유탐사를 추정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10%만 열공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9월에 임시주시청회가 열리고 회사를 되찾아져서 한 2, 3개월 전까지 7대 3 정도로 70%가 유탐사고 30%가 정PD 열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현재는 한 5대 5 정도 느낌이 와요 제가 뭐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50대 50 정도로 거의 비등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비론을 얘기합니다 양비론을 그래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나쁜 거 알겠어 그런데 같은 평끼리 꼭 그렇게 싸워야겠냐 지겹다 왜 미국에 도망가서 이 사단을 냈느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여전히 미국에서 불법 모금한 거 아니냐 이사들과 상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과거를 숨겼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댓글들이기도 하죠 정말 기막힙니다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다고요 막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이 말씀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다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이 부분만 또 얘기할까요 이 부분이 좀 얘기가 좀 길어져서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까요 열린공감TV의 구독자층이 지금 91만 명인데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보수층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열린공감TV는 좀 이상하게 일반 민주진보진영의 어떤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아니면 평론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과는 좀 다르게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탐사에 가계시는 민주진영의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열린공감TV가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윤나땡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나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모두 내 지인 모두 다 이 정부가 빨리 무너지길 바라고 탄핵 당하기를 바라고 내가 보는 채널 내가 보는 뉴스 다 보면 윤석열이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왜 윤석열은 권지할까요?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보드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매일매일 매달 매달 가장 많이 보는 채널 정치 뉴스 시사 뉴스 채널입니다 순위입니다 순위에 1위부터 5위는 공중파죠 6위 7위가 뭡니까 성창경 tv라고 혹시 가서 보신 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창경 tv라고 혹시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진보진영에 계시는 분들? 뭐 tv조선이야 아실 거고 성창경 tv 성창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봐요 병정개미님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후드멜로님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기나노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진도구님도 처음 들어본다고 하죠 다 모른다고 하죠 성창경 tv가 그런데 가장 많이 보는 보수 채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가세현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로세로연구소 가세현은 순위에도 안 들어가요 정말 많은 보수층 사람들은 저 성창경 tv를 들어보면 오로지 윤석열입니다 오로지 김건이에요 그러니 그쪽 사람들 때려죽어도 30%의 민주진영의 반대편에 있는 때려죽어도 30%의 보수 구구 세력은 여전히 윤석열이 대단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믿기시죠 절대 안 믿기시죠 진보중영에 계신 분들 추석 끝나고 나서 갤럽에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평가가 33%가 나왔어요 안 믿기시죠 이렇게 되면 구라 갤럽 이거 여론조사 다 조작이야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아 국민의힘이 어떻게 38%야 여론조작 허위야 날조야 구라미터야 구라 갤럽이야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작이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보수 쪽에서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라 갤럽 말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50% 이상이 나와야지 어떻게 30%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 70대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휘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말이 통하는지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중에 나는 이 정부 윤석열을 지지해 하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말이 통하나 말이 안 통해요 때려 죽어도 30%는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현재 열린공감TV 이 채널에 채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보 진영에 계시는 우물한 30%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똑같이 그 우물한 30%가 보수 진영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그들이 열린공감TV 같은 정보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열공 시청자인 저도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제 주변에 무턱대고 윤건휘 줄리의 맹목적 지지자들로 지지로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주변인들 국민들에게는 귀와 눈 좀 제발 뜨라고 무조건 열린공감TV 시청을 권하여 줍니다 이게 진정한 언론 아닙니까 진실을 알리면 보수도 움직입니다 진실 앞에는 진영이 필요 없어요 기자가 진실을 알려야죠 기자가 진영 싸움을 하면 됩니까? 기자가 셀럽이 되고 기자가 진영주의자가 되면 됩니까? 기자는 진실을 알리면 됩니다 기자한테는 애국이란 게 필요 없어요 오로지 진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도 보수층도 움직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올리는 여러 보도들 중에서 보수층에서 어떤 반항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대개 이런 반항들이에요 이게 제 열린공감TV 채널에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댓글들이에요 보시면 예쁘고 좋네 김건휘 얘기하는 겁니다 예쁜 게 죄냐 전라도 땡 아니 이 양반들이 실제 대통령 욕을 대놓고 하시네 그래봤자 국균가는 영상이겠지 1분도 안 봤다 뭐 보십시오 다 보시면 당신들이 살아온 과거는 뭐 어쩌냐 저쩌냐 잘 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어쩌고 뭐 시작했어 지나간 과거는 왜 들취느냐 사람이 어릴 때와 나이가 들면 얼굴도 많이 변하게 되는 거지 뭐 개명한 게 뭐가 죄가 있느냐 이런 쓰레기말로 유튜버를 오염시키는 거냐 성행하면 어떠냐 요즘 성행 안 하고 자기 발전하는 사람 발전이지 성행 안 하면 뭐 어쩌저고 남의 남을 헛들고 뭘 얻겠다고 뭐 어쩌저고 모자리들 여러 가지 한다 참 별걸 다 유튜브에 공개하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쓰고 계시는 정반대 정반대의 얘기들을 저들은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조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저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선에 어대명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될 것 같나요 방금 결럽 여론조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때려주고도 30% 30%는 고정입니다 불변이에요 나라를 팔아도 나는 빨간당을 찍는다는 게 그쪽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으니까 당연히 대선도 민주당이 압승할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에 불과다 자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 많은 지역구가 민주당으로 파랗게 물들었죠 그런데 면밀히 한번 숫자로 들여다보십시오 아슬아슬하게 박빙으로 1000표 10표 차이 이내로 승리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빨간색으로 뒤집어지는 지역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전체 표 차이로 따져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등비등하거든요 항상 10% 내외에요 10% 내외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했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요 아슬아슬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때려지고 30%는 존재하는 거고 부동층이라고 말하는 중도층의 40% 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장에 나올 만한 사람들 약 20% 파이 먹기 싸움이 선거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제 말이 틀리다면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때려지고 30% 30% 빼고 중도층 20% 파이 먹기 싸움 아닙니까 선거가 그러면 그 선거에서 20%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조직이 필요하겠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하부 조직이 움직였나요 전혀 안 움직였어요 당시 민주당 하부 조직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싫다고 그때는 이낙연파가 흔히 말하는 수박들이 꽉 쥐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심을 못 잡은 세대가 있었죠 2대 남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대들이야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20대들의 마음은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다음 대선에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말하는 법 없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마음속에 차기는 한동원은 지워졌어요 한동원은 없어요 누가 있냐 오세훈이가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상당히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오세훈은 현재 서울시장 4선입니다 더 이상 5선을 할 수가 없어요 4선까지가 법으로 마지막입니다 오세훈한테 다음은 백곤밖에 없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분홍색으로 도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서울 상징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분홍색 그겁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분홍색이 2024년도에 서울시 상징색입니다 김건희와 거의 매일 만나듯이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만나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오세훈은 중도층에 굉장히 많은 표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40대 50대 층 이재명 대표의 경고한 표심층이라고 볼 수 있는 4,50대 여성층도 못지않게 오세훈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상 대선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중도층을 깨우칠 수 있는 중도층에게 진실의 눈을 깨우칠 수 있는 매체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시민포탈이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유스포탈 랩을 만들어서 바우투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 누구든 기사를 작성을 해서 AI랩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 기사가 작성이 되고 그거를 시민들이 페이크와 팩트를 체크해 줘서 페이크는 뒤로 밀리고 팩트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선기능 구조를 만드는 시민포탈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에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있는 기자들 더 추천을 받아서 팩트 뉴스로 올라오면 그만큼의 바우처를 가져가면 가외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받는 수입 이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기사를 팩트 기사를 쓰겠죠 그러한 그러한 시민포탈을 만든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는 아이디어를 착안했던 게 2022년 대선 이후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에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박수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당장 하자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열린검TV가 갖고 있었던 현금 유보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스타퍼처럼 100억이라는 현금 유보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손을 안 대고 싶었어요 절대로 20억이 있었어도 가만히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흰머리 나고 나이 먹으니 뒤로 물러나고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두부를 마련해 주자는 게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상을 빡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되지 왜 900원령한테 맡겨 그때 제가 알아봤어요 하는데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죄죠 그런데 사람 믿는 게 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믿는 게 죄인가요 어찌됐든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강진구가 이혁진을 소개해 줍니다 미국에 있는 이혁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당장 미국에 오시라고 실리콘밸리 미국 사원세 지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의 대표들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시드머니를 마련해 주겠다 당장 날라와라 오신 김에 망명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혁진이가 오라는데 가야겠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최강박이 카시라고 그래서 2022년 5월 1일 날 여기 회의실에서 제 생일 케이크 제가 5월 1일 생이거든요 생일 케이크에 박수 받고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나와서 저 배웅 받았어요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한테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저를 헤매해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이혁진은 자기의 모친 이름으로 거액을 또 강진구한테 받기도 했죠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 열린공암TV를 지켜달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영상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아쉬운 소리만 하니까 저거 엄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버텨야 하는데 동력이 없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이번 달까지 한 4개월째 1원 한 장 법인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몇 개월째 월급이 밀리고 있고 아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 앞이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1층 스튜디오 더탐사 문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열린공암TV의 팬들이 계신다라면 1층 스튜디오 더탐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굿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유탐사는 거의 매일 슈퍼채 1위를 하고 있는데 열린공암TV는 슈퍼채도 잘 안 터지고 이제 슈퍼채 얘기도 다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릴레이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릴레이라는 말을 누가 썼다고 누가 했더라 김한매 아 김한매라는 사람이 릴레이 좀 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줄 수 있으시면 제가 이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는 시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다면 네 가급적이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공암TV 그러면 이상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광고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박소영님 감사합니다 광고 광고 받고 싶어요 광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인님 감사합니다 의왕님 감사합니다 늘 그 자리님 릴레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릴레이하시는 분들 이근상님 감사합니다 참 이게 낯간지럽네 네 사운보드님 케인님 미니미니님 초록이들님 네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좀 낯간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레쏭님 네 영세니님 박영웅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통장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정환이님 MSH님 네 재앙님 기나루님 시민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하구요 네 우주현이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계속해서 릴레이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굴동님도 감사하구요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희의 소신은 유스타파가 롤모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스타파가 10년이란 세월 동안에 기성 미디어 출신들 해직 기자들이 결성해서 만든 게 유튜브 플랫폼의 자본 권력 언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사를 만들었던 거죠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십 년이란 세월이 걸렸죠 그런데 유스타파는 공중파 출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다소 공중파스럽습니다. 완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하지만 유튜브라는 것은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성은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유튜브로서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스타파도 조금씩 생방송을 자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의 완벽한 영상만 만들어서 업로드하기를 했었죠 제가 열린검TV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취재 현장도 직접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최영민과 얘기가 돼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열린검TV 초창기에 취재 현장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부산항에서 일본 화로차를 막 쫓아가면서 강릉에서 막 오염수를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방송했던 걸 보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도 모르실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카메라를 앵글을 바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아가는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전화를 해갖고 신고를 해가지고 실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보셨어요? 이상의 나게님?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카메라를 자기들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 보여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시청자들과 시민과 함께 실시간으로 취재하는 현장을 보여주자고 시작을 한 일을 왜 자기들을 보여주냐고 그렇게 변질이 된 거죠 어찌 됐든 제가 원하던 방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롤 모델이 생겼던 거예요 유스타파 유스타파는 제가 알기로는 월 정기 후원자가 4만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원씩만 후원해도 월 4만 명이면 어림잡아도 4억 정도가 매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타파는 재정적으로 되게 탄탄하죠 절대 광고를 받지 않아도 탄탄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열린공함TV가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 물론 반짝이었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난 대선에서 가장 잘 픽치를 올렸던 그 달에 제가 알기로 3만 명 가까이 돌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열린공함TV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유스타파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억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 더탐사법인으로 상원을 변경하고 나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1년 내내 그들이 총 사용한 금액이 무려 70억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여드렸어요 그거를 0원, 0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70억이난 돈을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유탐사를 만들고 나가서 슈퍼체 1위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플레이버에 들어가서 매일매일매일 유스채널 슈퍼체 순위를 한번 쳐보세요 1등이 어딘가 유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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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뭐 이제 다른 채널 올라오고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다른 자꾸 얘기가 자꾸 새는데요 그래서 유스타파와 같이 그렇게 탄탄한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도 언론사가 운영될 수 있다면 자본 권력이라고 하십니까 아무튼 광고주도 자본 권력이죠 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고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영민이 사법 피해자를 돕자고 하면서 쇼핑몰 하나만큼은 꼭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홈쇼핑이라고 열린 장터라고 자기가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하도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그거는 그냥 하라고 이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열린 장터를 지가 혼자 운영을 했습니다 결국엔 다 말아먹었죠 평론을 보더라도 평론하다가 광고하겠습니다 막 먹방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고 평론하는 채널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뉴스를 막 전달하다가 광고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먹고 뭐 따라 먹고 이거 하기가 이게 참 민망한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히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광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도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너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광고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3개월 전부터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주들을 노크를 좀 해봤어요 민주진보진영의 광고주는 뻔하잖아요 민주진보진영의 광고를 대주는 곳은 보수 쪽의 광고를 대주는 쪽은 민주진영의 광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진영에 있는 광고주들이 좀 뻔해요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한테 노크를 좀 해봤어요 뭐 많죠? 무슨 무슨 채널 어디 어디 채널에 광고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걸고 하고 있는 채널들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주를 대부분 다 연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거절했습니다 100%가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공 묻으면 공격당한다 광고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두일TV에서 김두일 작가가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자가 테러를 당해서 실제로 인신테러를 당했다는 게 아니고 유탐사 신도들이 몰려가서 불매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타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를 못해요 열공 묻었다는 소리 들려서 지금 정치인들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패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열린공원TV에 안 나와요 9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방송했다고 하면 무조건 10만 이상 보는 이 채널에 너도 나도 나오고 싶어 하겠죠 보통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채널이든 간에 많은 사람만 보면 나와서 방송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열공원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 공격당하니까 유탐사 추종자들 그쪽 어벤스 팀한테 공격당하니까 나갈 수가 없대요 광고주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주고 싶어도 자신들이 광고 테러를 받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광고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채널을 보시면서 보이는 광고는 저희 열공TV 광고와 무관한 유튜브 측에서 광고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광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불매운동이 들어오더라도 혹시 불매운동이 들어오더라도 유탐사 신도들로부터 불매운동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 나는 열린공함TV를 위해서 내 제품, 내 회사 제품을 열공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싶다 하시는 광고주분이 계시다라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분은 저희하고 상의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저희 열린공함TV를 후원을 해주셨고 또 열린공함TV의 오래된 구독자이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제가 무슨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도 별로 없고요 한 번인가?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한 번 한 거 있고 SNS 몇 번 한 거 외에는 크게 이분하고도 친분이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지 지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정말 거의 매일 보는 직원들을 마주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구독자분들하고 통화하거나 전화가 오면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왕개미님이란 친구 들어와 계시죠? 여왕개미님 이분이 아마 10년 전에 심장암을 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귀농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심장암이 암의 특성상 항암치료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음식만으로 항암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장류라고 하는 거예요 장류 그래서 장류부터 바꾸자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주변인들한테 나눠줄 정도로만 장을 담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전통 장류의 우수성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법인을 설립을 해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호가 본봄식품 본봄식품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데요 본봄식품 전통 장류들을 무방부제, 무첨가제, 무색소세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전통 방식만을 고집해서 장류를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한소금과 국내산 핵스콩 등으로 재료 또한 엄선해서 만들고 계시고 있고요 고추장에 들어가는 매죽가루, 우리밀, 맵살, 찹쌀가루 등도 질 좋은 재료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엿기름하고 반초정을 직접 담근대요 대단합니다 된장은 200리터 항아리에 일반적으로 45개의 메주를 넣는 것과 달리 약 65개의 메주를 넣어서 감칠맛이 매우 깊다고 하십니다 집안 대대대로 내려오시는 시간장을 넣은 겹장 기법으로 구수하고 풍미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왕개미님 이 제품을 사고 싶은 분들은 나주모레에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생협이라든가 로컬푸드센터, 농협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판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왕개미님 혹시 전화번호 알려줘도 될까요? 여왕개미님 연락처 혹시 제가 공개해도 될까요?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여왕개미님? 주문받으시라고 괜찮을까요? 네이버 쿠팡으로만 해요? 아 알려줘도 돼요? 알려주지 마요? 전화번호? 아 공개하세요? 네네 여왕개미님 전화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010-5910-0364 010-5910-0364로 문자로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주문하시면 순차적으로 여왕개미님이 연락 주실 거죠? 여왕개미님이 순차적으로 문자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저분들한테 전화를 하시 마세요 전화하시면 좀 귀찮고 공격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냥 문자만 먼저 보내주시고 전화는 받지 마시고 여왕개미님 전화는 받지 마시고 문자로 혹시 주문전화 오시는 분들 계시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5910-0364로 문자로만 연락을 해주시죠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 유탐사 쪽에서 그쪽 어벤지스 팀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전화는 받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문자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열린감TV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리은행 1005-704-387412 ARS 안내 1877-0809 1877-0809 뭐지 그거 1877-0809 그건가 제가 노려도 잘 못해서 1877-0809는 ARS 전화번호고요 1877-0503도 있습니다 9503도 우리은행 1005-704-387412 우리은행으로 전화하셔서 정기 후원 1인 1만원씩 자동이체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은행 측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1인 1만원 1만 명 정도만 모이면 여공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2천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천 명 조금 넘었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저희가 고정비가 한 달에 1억이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고정비가 그래서 거의 매달 7, 8천 정도 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은행 대출도 다 받았는데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이 회사를 압류, 가압류를 해놨어요 유탐사 신도, 유탐사 노조라는 곳에서 가압류를 걸어놔서 더 이상 이 법인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운영이 되게 되면 한두 달도 버티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열공이 문 닫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열공 법인이 문 닫더라도 저 개인은 살 수 있어요 저 혼자 열린검 TV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 그렇게 치사한 인간은 아닙니다 제가 치사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한 시간 반을 방송을 했네요 한 시간만 하고 만다고 했는데 아참 오늘 슈퍼채스 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영왕개미님 제품 소개해드린 것처럼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제품 열공에 한번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엣니 더블유 아이엑스 칠 칠 공 공 골뱅이 gmail 닷컴 저희 그 고정 댓글에 저희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본인 회사 소개서랑 그리고 제품 안내 그다음에 뭐 하여튼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제품이 좋다 충분히 우리 열린곱TV 구독자 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제품이다라고 판단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광고비도 좀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온난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테러 당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1시간 반 가까이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저희 영상 보도 그동안 나갔던 것 중에서 시청률이 좀 안 나온 좋은 보도 내용을 편집해서 올리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공짜장설전 열린곱TV의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죠 이분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열공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입건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